1. 3. 4. 5. 5. 6. 7. 8. 9. 9. 9. 11. 11. 12. 12. 12. 12. 13. 12. 13. 14. 14. 15. 15. 15. 15. 16. 15. 15. 15. 15. 15. 살 쪘어요? 지금? 그래요? 살 쪘어? 강릉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맞아요 강릉에서 목격됐어요 왜냐하면 강릉 갔기 때문이죠 강릉 좋더라고요 강릉 그 경포호 경포호랑 경포 해수욕장 있는 그 사이 쭉 있죠 거기 좋더라고요 셀레스트 아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자람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강릉 좋아요 강릉 최고 아 제 여행 갈 때마다 날이 좋더라고요 소맘이 날을 잘 잡아요 민주롱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구배고픈선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윤지환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크라이스탈로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레임맨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하라야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명품맥덕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빙구없다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로입탈러1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툰키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찬찬14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더 베트레이어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닉 못 읽은지 17개월 홍단장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뚠뚠이냥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네랄와스테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란란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증기압력곡선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닛매데스님 12개월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추랑이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릴레이웃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히로가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이코딩공구님 2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요소로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웅천저수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골든디제이파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던더킹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은우킹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건병건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귤귤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마유진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원영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쭈펄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쭈펄님도 오셨네요 쭈펄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여행지로 같이 간건 아닌데 일정이 월화숙 쭈형은 딴데가고 저는 강릉가고 침착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눈떠보니 탕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초원의 찍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튜버 50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오쭈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베타메일 손기웅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페퍼칠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침챙총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침챙총 이거 바꾸세요 닉네임 바꾸세요 다음에 알았죠? 김치에너지님 1000비트 후어 감사합니다 가졌어요 히피1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가졌어요 카페에 침착용 닉네임 가져가신 분이 닉바꾸자고 쓴 글 보셨나요? 누텔라 네네밤님 3년구도 감사합니다 오옷 리조또 죽같은거님 6개월구도 감사합니다 K&페이퍼님 56개월구도 감사합니다 뭐라고 검사해야 돼? 침착매? 침착매라고 해야되나? 다 침착매라고 되어있는데? 아! 아 여기있네요 침착맨 닉네임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침착매 이어춝 강아진 시간 침착매 개발 친 Dash яти 20만원 20만원 상품권 터러버? 왜? 맡아준거 아냐? 댓글래요? 맡아준거잖아 테러버? 왜? 맡아준거 아냐? 댓글래요? 댓글래요? 나 이거 봤는데 나중에 봤는데 내가 무시한게 아니구요 나 못봤거든? 못봐서 제가 계속 방송중에 채팅도 못보고 그러거든 그리고 내가 이걸 뭐라고 뭐라고 설명해야되지?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좀 교통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채팅해서 끌었어요? 어그로를? 아 그래? 근데 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연기를 되게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못본척 연기를 못해요 제가 니글 어떻게 읽냐면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계적으로 읽냐? 기계적으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순매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할까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보약배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물에 빠진직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원율이 너무 예뻐서 지구부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자연보호생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봤냐면 제가 몇번 보내봤는데 상품권 코드를 보내드리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뭐 계좌를 알려주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하는거는 아 닉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마구마구 엘리트카드 거래할때 그렇게 했거든요 몇시에 딱 모이기로 해서 PC방에서 만난 다음에 한 번에 딱 눌러 근데 그때 대기하고 있던 스틸하는 사람한테 잘못해서 뺏기면은 그걸 미리 말해놔 뭐 뺏길 경우에는 어 그 뭐 반절만 뭐 돌려준다 돈을 아니면 뭐 안 돌려준다 왜냐하면 또 거래하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대기시켜놔서 스틸을 시킬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그 거래의 시간을 그 파는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게 사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산다고 하고 스틸을 할 수도 있어 이게 되게 머리 아픈거야 트수가야된투수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유정 0506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종범 엘리트 구사 이종범 엘리트 같은 경우는 60만원 현금 60만원 게임머니 30만원어치에다가 현금 60만원을 얹어가지고 거래하기도 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고 그때는 이제 타자 엘리가 인기가 있었어요 투수엘리는 레어로도 충분히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엘리 슬롯을 차지하는 이제 타자 중에 이종범 엘리는 완전 오투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 이거는 뭐 트위치 담당자님한테 의뢰를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 하면은 바꿔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되면은 그냥 살아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침착맨닉에 그렇게까지 애착이 있지 않습니다 침착봉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나 검색만 되면 돼요 검색만 검색이 안돼서 지금 그런거야 침착봉님 침착봉 모자쓴요정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원래 할려고 했던 닉네임은 왜냐면 나 나중에 바꾸면 알려줄게 원래 할려고 했던 닉네임 브레드리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왜냐면은 못 바꿀 수도 있잖아 못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이미 말을 해서 누가 선점을 했어 이러면은 나 또 구상의 하잖아 침착맨의 둥지님 64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광릉에서 있었던 일을 광릉에서 경주처럼 막 다이내믹 하진 않았어요 침착맨 그림판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별로 재미없을텐데 뜸 나쁜우머님 14개월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경주회 가족경주회 2년구독 감사합니다 여섯시대고양님 경주편 강릉편 어 경주는 경주는 4박 5일 갔죠 경주는 4박 5일 갔죠 이 차이가 좀 크더라구요 이 차이가 햄최군님 9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이 하루차이가 왜냐면은 왜 그러냐 여행간 봐봐 여행이라고 쳐 여행간 당일 당일은 이동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영부영 지나감 그치? 어영부영 지나감 어영부영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갈때는 돌아갈때는 어영부영 돌아갈준비 하나 끝나 어영부영 1일 그래서 3박 4일이면은 이틀만 쓰는거야 근데 4박 5일은 어때? 3일을 쓰는거야 그럼 뭐야 이틀 대비해서 1.5배다 이게 단순히 1일 추가가 돼서 여기서 이제 늘어나니까 4일에서 하나 늘어나니까 25% 증가가 아니고 50% 증가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크더라구 마른대지님 19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꼬인꼬왕님 29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거리가 제가 대부분 여행지를 준비를 안하고 가는데 뭐 아내가 아내가 준비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표지판 보고 하거든요 강릉역에 내렸어 이제 서울에 있으면 강릉으로 가 강릉에 끝에 있잖아 해안가에 있잖아 내가 몰랐는데 강릉역에서 내려가지고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강릉에 갔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 생각보다 꽤 걸리네? 나 왜 이렇게 우습게 알았지? 지금 채팅창도 반응이 다르잖아 어? 꽤 걸리네? 어? 생각보다 안 걸리네? 지금 갈리죠? 젠다리움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왜 왜 왜 그럴까? 어? 그래서 아무튼 갔는데 어? 꽤 걸린다 왜냐면 KTX하면은 왜냐면 부산도 한 3시간 반이면 가 그니까 그니까 이제 내가 강릉은 우리나라 세로가 아니 가로가 좁으니까 2시간이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한거지 그래서 갔는데 데메싱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강릉역에 내려가지고 강릉역에 보면 막 이렇게 써있잖아 막 이 역사는 뭐 어? 60몇 년에 뭐 어? 뭐 영업을 시작했고 막 이렇게 밖에 있잖아 옛날에 옛날에 6시간 걸렸대 서울역에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옛날엔 왓더팍크 그걸 보니까 아 2시간 짧구나 흉내장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왜 가까워졌냐 2000 몇년도에 평창올림픽 하면서 여길 뚫었대 17년? 16년? 2016년? 2017년? 이때 뚫어가지고 이게 빨라진거야 근데 웃긴게 뭐냐면 내가 여기 강릉 아래였을거야 삼척 아래 울진 뭐 이렇게 있거든? 삼척에서 군부대에서 그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영이한테 소영아 아빠 군인이었어 아빠 솔제였어 아빠 아빠 군부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근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강릉으로 모입니다 휴가 나가면 왜냐하면 여기 버스랑 B5Q 아니 B5Q래 그 뭐지? 그 타는거 뭐지? TMO TMO TMO랑 여기 이제 고속버스터미널이 여기에 있었거든 그래서 시위버스터미널 여기서 타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근방에 군부대 장병들은 강릉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보면은 어 내가 그때 안산 살았으니까 한 막 3시간씩 막 걸리고 4시간 걸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때 2시간 걸리는 거 왜 이렇게 머리를 걸리 그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산이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서울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지성 공무원준비생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음 이제 KTX를 이제 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KTX 여기 타고 여기는 손님이 없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인데 창가 여기 쏘영이 숨어 이렇게 이렇게 탔단 말이야 여기 여기 복도 근데 이제 여기 여기가 문이야 문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모니터가 하나씩 달려있었어요 근데 여기 여기에 막 무슨 광고 같은 것만 나오더라고 영상에 그래서 나는 휴대폰 보면서 갔단 말이지 여행을 근데 도착할 때 지금 보니까 쏘영이가 이걸로 쿠키런을 막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쿠키런도 나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유튜브 보기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보기 누르면은 검색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쿠키런 유튜버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두 시간 동안 나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휴대폰 봤잖아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기도 있어 이렇게 여기다 그냥 담으면 돼 휴대폰 담아 선에 안 연결하고 담으면 무선 충전기도 있었어 쏘영이 이거 쿠키런 보면서 갖고 도착해서 어 차를 렌트를 안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냥 그 그 뭐죠 호캉스 해안 경포해수욕장 해안가에서 해안가에서 좀 놀다가 여기서 수영장 호텔 수영장에서 놀다가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차를 안 빌렸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리고 여기 그 이런 지역이 있어요 경포해수욕장 이렇게 여기 바다야 경포해수욕장이야 근데 여기 경포 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천같은 게 이렇게 있어 요지 요지역에 있는 호텔을 갔어 아 요지역에 있는 호텔 선생님 휴대폰 없어요 그 올해 사실라고요 생일때 근데 여기가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해안가에서 이것도 놀고 여기도 이제 그 산책도 하고 여기에 이제 순두부마을도 있고 여기에 또 허균 허난설원 허난설원 뭐 박물관 생가 뭐 이것도 있었고 아르떼 뮤지움도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근방에서 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안 빌렸는데 택시 잡기가 진짜 귀찮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했어야 됐다 오죽커는 안 갔어요 오죽커는 여기에서 좀 걸려가지고 오죽커는 강릉에 이렇게 있으면은 호수가 이렇게 있고 강릉역이 여기야 순두부마을 이름 귀엽죠 순두부마을 뭐 여기 우리 살 있던데 순두부마을하고 여기에 허균 허균 헌안설원 허 선안설 헌 허설 허설이라고 할게요 헌안설원 생가 및 박물관 아르테비주 근데 여기 오죽컨 한 이쯤에 있었어 오죽컨 그래서 안 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았는데 첫날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해안가 도착하자마자 신나게 또 조개 주웠습니다 아 볼 거 없어요? 아 나 근데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아쉬웠어 나 봤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조개 신나게 줬고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는데 이제 횟집이 이렇게 쭉 있잖아 근데 아 내가 횟집 이게 횟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막 무슨 횟집 무슨 횟집 무슨 횟집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아 내가 횟집 공포증이 있어요 나만 있는 걸지도 몰라 횟집 공포증 이 해안가에 있는 횟집은 비싸잖아 엄청 비싸 나 그래서 공포증 있어 실제로 그리고 메뉴판 보면 다 시가라고 써있어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뭐 어떤 블로거분이 아 나는 열 군데 갔는데 여기 좋았더라 해서 추천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더라고 이 횟집 쭈루룩 있는 횟집 중에 한 군데가 있었어 근데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갔어 거기 추천이 있길래 갔는데 조개구이랑 대게 세트 가 17만원이야 이게 소 25만원 중 이건 대는 까먹었어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뭐 이런게 있으니까 근데 대게 라면도 있어 대게 라면 4천원 나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어? 쓰읍 이렇게 이런 걸 파는 데에서 대게 라면만 먹고 나가도 될까? 그래 그나마 가격이 합리적인 소로 가자 이걸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먹고 나와 먹고 나오는데 두당 5만원 애기까지 성인으로 쳐도 두당 5만원이 넘네 막 이러면서 갸우뚱하면서 오늘 이날 하루는 계속 갸우뚱했었던 것 같아 계속 갸우뚱해 계속 그리고 아니 뭐 맛은 있었습니다 뭐 초밥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뭐 했는데 이때 돈 아까와가지고 많이 먹었다가 체했어 아무튼 갸우뚱갸우뚱하고 나온 다음에 방에서 좀 쉬고 저녁이 돼서 이때쯤에 이제 예약을 했어요 여기 근처 요 요 요 요기에서 요 요 요기쯤에 요 아래쯤에 그 강릉이 또 커피를 이용하잖아요 박이추 선생님이 또 해가지고 커피 이게 하시다가 바리스타 다른 분들이 막 내려와서 몇 세대 몇 세대 해가지고 커피 그게 있어요 온리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커피거리가 있는데 이 근방에 미트컬처 미트컬처라는 음식점이 뭐 블로그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 그래서 밤에 이쪽으로 갔지 그래서 스테이크랑 뭐였더라 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맛있었고 이제 돌아왔다 그리고 밤에는 잤다 근데 아 내가 잠을 못잤어 그래서 도로에도로 보다가 좀 늦게 잤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자 3박 4일 이 날 끝 1 2 3 4일 도로에도로 보다가 잤다 그래서 2일 조식을 먹었다 조식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 어 뭐 맛이 없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해야 되는데 뭘 했냐 어 아 3박 4일 아니었다 2박 3일이었다 어쩐지 왜 시간이 남나 싶었어 어쩐지 왜 시간이 남나 싶었어 오라수 갔다 왔잖아 이 바보들아 왜 아무도 정정을 안해 왜 아무도 정정을 안해 5개월 고수용 감사합니다 여기다 갔고 어 경주는 3박 4일 갔다 경주는 3박 4일 갔어 지가 틀려놓고 내가 틀리면 뭐 어 내가 손해야 여러분들이 손해야 자 아무튼 이틀이 됐어 수영장에 갔다 수영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갔다 보통 호텔은 어 수영장이 효도왕 효도르님 33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루오리드님 5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수영장은 일회만 가 하루에 일회만 돼 보통은 근데 여기는 왔다갔다 왔다 갔다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파도 있었다 스파 있었는데 어 스파에 노천탕이 있었다 노천탕이 좋았다 노천탕이 있었는데 아 노천탕에서 야인이 된 상태에서 막 돌아댕기려고 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밖에서 보인다고 가운을 입고 나가라고 돼있더라고 일본원승이 같이 막 돌아댕기려고 하는데 김연아님 35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아 저 카페거리에서 카페를 안 갔어요 밤에 미트컬처만 먹고 갔어요 그래서 스파를 하고 수영이 또 신나가지고 하고 어 점심은 뭐 먹었냐 점심은 이제 나와서 이게 우리 숙소야? 숙소를 빨간색으로 추려야지 숙소 해변 여기는 해수욕장 경포해수욕장 경포해수욕장 이제 이제 슬슬 나가야지 여기 가야지 그래서 순두부마을 가서 점심을 순두부먹자 이렇게 놨는데 또 여기 순두부마을에서 또 유명한데가 있어 막 무슨 뭐 뭔가든 뭔가든 막 이렇게 있어 근데 가다가 그러면은 일단 허균 허난설원 생가와 뮤지엄을 가자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어 그래서 여기서 봤는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게 있어요 내가 허균님에 관심이 없었는데 또 거기 가니까 아 뮤지엄이 아니고 박물관 박물관 갔는데 어 허균의 아빠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허균의 아빠도 유명하고 허옆 허옆 그치? 허옆 아들이 이게 두 명 있었는데 아 이거 지우기가 싫어가지고 이걸로 치우자 허협 조선 중기에 허협이라는 이제 동인이 있었어 동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에게서 딸이 두 명 그리고 남자 한 명 근데 이때는 이제 어 남자 여자는 이제 먼씨 먼씨 이렇게 되어있고 남자만 이름이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가 허 허 뭐하더라? 허성이었나? 허성 그리고 남자 여자 남자 그래서 삼남 삼녀인데 트위치 나쁜자식들님 26개 라고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허봉 허난설 런 허균 이렇게 되어있어 엄마가 달라 허성하고 허봉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32개월 구독한 사연 근데 이제 이 허협이라는 선비가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되지 문장가였다 그래서 이제 허씨에 다섯 명의 문장가가 있는데 허협과 허성 맞나? 허성 허봉 허난설원 허균 이렇게 다섯 명의 허씨 오형제가 오형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지 어 다섯 명 허씨 다섯 명의 문장가들이 있었다 뭐 씨나 뭐 이런거 그 잘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 아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 뭐 이거랑 생각하면 좋아요 조조 조조도 훌륭한 문장가였죠 자식 뭐 앞에 뭐 죽었으니까 조비 훌륭한 문장가였죠 조이코패스라고 불리지만 훌륭한 문장가였죠 뭐 조식은 뭐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조비의 아들 조예 조예도 굉장히 그 문장의 재능 재주가 많았고 음 조조를 살아있을 적 조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키에르 키에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미 길게 쓰셔서 읽어버렸어요 조예가 실제로 재능이 되게 뛰어났지만 어 이 그 그 조 조개 누구죠 사마이한테 쓸린 애가 누구죠 아니 조매령님 말고 조상 조상일파가 사마이한테 쓸리면서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자 아무튼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이 허씨가 문장의 재주가 많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 허협은 나중에 듣기로 내가 알기로는 뭐 객사했다는 얘기가 있고 허성은 내가 검색해봐야겠다 허성이 맞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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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스포당했네 이달의 문화 이달의 문화가 이 이달의 무 이달의 무 소녀같이 이달의 문화생이 뭐 이런게 아니고 이달이란 사람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거죠 형은 안나오네 아 있네요 허성이네 허성 맞네 흠 이달의 소녀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 여기 이제 허협은 객사 했다고 들었어요 이 허성은 무슨 판서 판서였는데 장관이죠 장관 지금으로 치면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살았고 허봉 이 허협하고 이 율국이 랑 대립했어 사상적으로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적이었어 대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허협은 옛날부터 그 그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자팍다식이 많았다고 자팍다식 했다고 그래 다른 새로운거에 관심이 많고 그랬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허협이 여기 지금 허기훈 허난설원 생가와 이제 박물관이 순두부마을하고 옆에 있거든 이게 의미가 있어요 허협이 초당두부 개발자야 순두부 장인이야 왜냐 자팍다식 했어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그 당대 사람들한테 아는게 많지만 지식의 깊이가 좀 얕다 이런 평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두부를 개발했는데 하로맨님 18개월 고등하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두부마을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데 나의 뇌피셜 왜 초당이냐면 여기 초당동이거든요 초당동에서 만든 두부라서 초당두부가 아니고 허협의 호가 초당인데 초당이 만들어서 초당두부가 됐고 초당두부가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를 초당동이라고 지은거야 그니까 서순이 바뀌었어 그리고 여행갔을 때 승우아빠님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일 때문에 얘기하다가 아 저 강릉왔어요 여기 되게 좋네요 막 이랬어 그니까 어? 저 강릉 출신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러시더라고 어? 저 여기 순두부 너무 맛있던데요 순두부도 맛있고 그니까 제가 초당동 출신이에요 이러시더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서 어.. 여기 순두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허협이 호가 초당이어서 초당두부 개발자 이기 때문에 초당이 붙은 것이다 그리고 허성은 아들 허성은 판서를 지냈고 요 허봉 허난설원 허균은 엄마 같잖아 사이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되게 애틋한 표현 신화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했고 허성은 엄마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지? 격식을 좀 차리는 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허균이 좀 그랬다고 하고 허봉 같은 경우는 아빠의 이... 이거를 그거를 받아서 율곡이이랑 계속 대립함 아 5개월... 5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겜 하스스턴 하세요 언니 그래서 이... 탄핵했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어... 규향 갔을거에요 역풍 맞았어요 탄핵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역풍 그래서 어... 규향지에서 죽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난설허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거였어 제... 문장에 재주가 많은 여자였어 그래서 이름은 아명이 허초이 인데 이제 이때 당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좀 가로막혀 있었던 시절이라 이제 뭐... 허봉이 형... 오빠가 허난설허하고 허균의 그 선생님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 친구들 그래서 아까 뭐 이달의 문화에서 뭐 배웠다 했는데 이달한테 이제 배웠지 근데 이달이 아마 서자 출신일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약간 이 허균이 그 홍길동전을 지었잖아 서자와 어떤 얼자와 뭐 어떤 그런 거를 좀 보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허균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막 뭐... 그... 고귀한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고귀한 성품을 가진 게 아니고 천안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천안 성품을 가진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홍길동전의 주제에 맞는 이런 말들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 요런 거에서 좀 뭐... 뭐... 느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허난설허이 있는데 이때 당시 결혼이 일찍 하잖아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랑 이제 트러블이 생기죠 그리고 자식이 죽어요 자식이... 두 자식이 죽을 거야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요절합니다 스물 몇 살 때 죽어요 근데 그 스물 몇 살... 살면서 남긴... 그 글들이 꽤 있나봐요 그니까 이제 평가가 어... 막 천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균은 어... 아까 제가 스포를 읽은 거 사망, 거여령이 있는데 허균은... 음... 전형적인 이제... 내 맘대로 이제 막내이기도 했고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내 맘대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어...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좌천됐다 복직되고 좌천됐다 복직되고가 되게 많이 됐어 한 다섯 번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는 거고 뭐 이런 말도 했고 어...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어요 좀 이런 거 아빠를 담지 않았나 뭐 불교도 관심이 많고 천주교도 관심이 많고 뭐... 뭐... 여러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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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팍다식한 뭐 이런... 호기심도 많고 이랬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소설도 쓰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유배도 가고 유배가 간 김에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 나중에... 그... 뭐... 모반죄로... 거여령을 당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뭐 평가는 허기훈의 평가는 문장가로서는 음... 업적이 있지만 정치가로서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평이 있죠 그래서 요... 요거가 이제 이... 허균 헌안설원 박물관 그리고 생가 여기... 표지판을 이렇게 막 써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동양화선생님 김선... 김선수... 교수님 작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깜짝 놀러가지고 사진도 찍었고 거여령 그거예요 시체 다 찢어죽이는 거예요 중형이죠 중형 모반죄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거 다 보고 나서 아 밥 먹자 순두부마을 가자 그래서 걸어가는데 좀 걸렸어 그래서 동화가든이 유명하다 그래서 동화가든 가다가 너무 다리 아프다고 써요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백... 백오십미터 남겨놓고 다른 집에 갔어요 더이상 못 걷겠다고 해서 백오십미터 앞에 두고 동화가든을 여기 순두부 그 가게가 되게 많거든 어? 업어달라고? 쏘맘도 다리 아프다 쏘맘도 아 나 배고파 빨리빨리 먹자 그래가지고 두 명을 안을 순 없잖아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맛있었다 우리가 이제 순두부 하면은 그냥 그... 고춧가루에다가 순두부찌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맹... 두부에다가 이렇게 나와 강릉에 있는 이거는 근데 그게 맛있다 제가 옛날에 또 축제로구나 또 제로구나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진안에서 진안 마을축제할 때 직접 그... 만들어 먹는 두부 먹어봤잖아요 실제로 그냥 바로 즉석에서 진짜 맛있어요 즉석에서 만든 두부는 미쳐요 달라 그냥 공장에서 그... 해놓고 좀 이따 나오는 거랑은 달라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두부가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나서 카페 들려서 카페... 음... 커피 마시고 요게 이제 아르떼미지움 주호민 작가님이 추천을 해줘서 갔어요 인스타 보니까 호민이 형도 갔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아르떼미지움이 있고 강릉에도 아르떼미지움이 있어요 비슷한데 뭐... 조금씩 다른가봐요 그래서 가서 음... 아르떼가 몰라 갔는데 뭐... 그런거야 막 그냥 안에 들어가면 막 깜깜해가지고 막 뭐... 겨울이야 겨울이면 겨울을 표현하는게 막... 막 불고 막 안에 막 레이저쇼하는거야 막 뭐하면 막 막... 뭐... 명화 막 명화로 막 둘러싸여서 막 노래 교양곡 같은것도 나오고 막... 막 인스타 올리는용 동그란거 막 햇볕 있는거 뭐... 태양도 있고 막 뭐 여러가지 있어요 사진 찍는거 성인 17,000원 좀 비쌌어 생각보다 음... 나쁘진 않았다 근데 막 엄청 좋지도 않았다 요렇게 하고 이제 쏘영이가 힘 누더 이래가지고 돌아갔죠 어떻게 돌아갔냐 숙소까지 걸어서도 힘 두더워 해가지고 걸어서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소영이 움직이게 하는 법 소영이 움직이게 하는 법 알려줄게요 제가 가 가다가 제가 아빠를 멈추게 하지 마라 이걸 딱 발동을 해 선포를 해 아빠를 멈추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막 앞에 가가지고 막 문도 열고 해 지가 막 스스로 막 가가지고 그러면 막 엘리베이터도 막 잡아놓고 막 그래 그 막 1층 딱 걸어놓으면 내가 딱 오면 딱 나와 그럼 딱 가고 그럼 이제 성공 그래서 아빠를 멈추게 하지 마라 발동하면은 이제 되고 아니면은 숙소 갈때 너 예언을 해요 너 5분 후에 다리 아프다고 할걸? 이러면은 몇 분 남았냐고 계속 물어봐 걸으면서 그래서 5분 지나면은 또 5분 뒤에 이번에는 말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말을 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하니까 도착했어요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이제 돌아올 때 호수를 끼고 왔어요 근데 아 호수가 너무 좋더라고 하 여기 외국 같애 진짜 난 그 외국 같다는 말 내가 밥 먹을 때 아 파는 거 같다 최고의 칭찬 아 외국 같다 최고의 칭찬 자꾸 이제 왔을 때 외국 아 난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번 볼까? 어? 진짜 한국 같지 않은데? 어 내가 살던 곳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여기가 나는 이제 제일 좋은게 스카이라인이 낮다 기본적으로 뻥 뚫려있다 이게 너무 좋아 나 한국스럽다 한국스러운게 사실 여기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하도 도시에만 사니까 도시에 그 막 막혀있는 스카이라인 외국도 도시는 막혀있거든 근데 나는 외국에 갔을 때 관광지만 가잖아 그러니까 뚫린 걸 봤고 한국에서는 도시에만 있으니까 도시에 막힌 걸 보고 그러니까 뚫린 걸 보면은 외국도 막힌 데가 있는데 외국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날씨도 좋았어 하 진짜 좋더라고 여기 막 외가리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숙소까지 돌아와서 또 이제 힘들어서 쉬었다 저녁에 뭐 먹었지? 저녁에는 이 근처에 횟집 가가지고 물회 먹었어요 쏘영이는 생선구이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폭죽터트림 폭죽 한 2만원어치 사서 폭죽터트림 여기 반만 되면은 여기서 삐에에에에에엣 삐에에에에엣 막 이렇게 해 횟집 앞이랑 여기랑 푹죠 그래서 수영이랑 막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거 있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돌아와서 자고 나는 도로에 도로 좀 보고 다음날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루가 끝났어 3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 을 아침에 하고 스파하고 이제 오죽컨 들렸다가 가려고 했어 강릉역이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지 돌아오는 길에 근데 아침에 열두시에 체크아웃이었어 원래 열한시 열시에 체크아웃이야 여기는 독터가 열두시에 체크아웃이었어 그래서 열한시까지 수영하고 강릉역까지 세시 반까지 갔어야 되는데 3시간 2시간이 남잖아 그래서 수영하고 나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 오죽컨 가기 싫대 수영이가 왜냐하면은 이 허균 허난설언 이 생가랑 비슷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여기 스토리가 다르잖아 그쵸? 율곡이의 그거잖아 사이가 안좋았다고 하잖아 근데 근처에 있어 얼마나 궁금해 그쵸? 궁금하지 않아? 서로 사이가 안좋은데 동네 살아 흐흐흐 그래서 가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아 힘들다고 해서 그래 그럼 가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 조개나 더 주웠죠 한 2시간 동안 조개줍다가 점심은 여기 옆에 맥앤 어 뭔 메리였는데 폴 앤 메리 수제 햄버거집이 근처에 있어서 걸어가서 먹었는데 여기 야자수가 해변에 한 6그루인가 7그루가 박혀있었어 그래서 아니 엄청 추웠거든 여기 바닷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뭔 야자수 뭔 야자수가 있지? 욕많이 먹는다 왜요? 아니 나 이게 뭐 욕을 먹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개.. 개추워요 여기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맨날 대나무 박혀있어 대나무랑 여기에 바람 막으려고 대나무랑 그 소나물 엄청 심어놨어 여기에다가 무슨 하여튼 하여튼 대나무 진짜 막 왕골있지 왕골 이런거 장난아니야 진짜 딱딱해 진짜 외국인네 시선으로 또 봐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나무야 괜히 죽창으로 쓴게 아니야 진짜 플라스틱같이 생겼어 진짜로 그냥 너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거같이 생겼어 생긴게 가짜 플라스틱으로 만든거같이 그래서 여기서 갔는데 야자수 이거 구경하고 수제 버거 먹고 택시 타고 돌아갔다 내가 이거 갖고왔어 스티커 사진도 여기서 찍었다 스티커 사진도 여기서 찍고 스티커 사진도 여기서 찍고 앗 조개 중인거 근데 쏘영이가 온전한 조개를 좋아하는게 아니고 이런거 좋아해 다른거 있지 다른거 마모된거 이렇게 막 스티커 사진도 이건 근데 이렇게 큰거 큰거 안좋아하고 좀 이렇게 좀 보석같이 된거 있지 깨져가지고 이런거 이런걸 좋아해 이런걸 엄청 좋아해 강릉페이 이런거 이거는 제꺼고 쏘영이꺼는 따로 있어 뺏긴것도 있어 이쁜거 이거 이거 유리조각 사이다랑 이런거 있었는데 제가 이거 유리조각이라고 알려줬는데도 그냥 가져가더라구요 맥주병 이거 깨 맥주병 그 돌도 있어요 돌도 그 돌하고 조개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것들이 좀 많아 뭐 이런거 깨진거 깨진거 요거 했고 아르테미즘에서 명화 엽서 좀 사고 귀걸이도 사고 귀걸이는 안갖고 하는데 귀걸이도 사고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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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사진 스티커사진다 스티커사진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딱 요정도 요정도 딱 요정도 여행이었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저 귀걸이 말고 안에 안에 귀걸이 자장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추천받은거 많이 못먹는게 많아요 이게 쏘영이가 안먹는게 많아가지고 못먹은게 좀 있어 못먹은게 좀 있어 밥먹어야 밥먹어야 끊겨야돼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햄버거입니다 오늘은 햄버거입니다 어제 그때 밥먹은게 끊겨야돼요 오늘 짤빵이예요 4시에 끕니다 그리고 제가 침천면 상국지를 최근에 안했잖아요 한번 흐름이 끊기니까 안하게 되더라구요 도넛치킨이네 그래서 안할라구요 근데 왜 말을 끊었냐 대신 다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거 뭘하냐 침착맨 고사성어 침사성어 시리즈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침사성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한다 멜본너구리님 23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잇끝님 23개월 고도 이린용님 6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자수 여름마다 해변으로 옮기고 가을전에 다시 실내로 옮깁니다 아 그래 레이스트파론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었던거구나 하하하하하 그래서 고사성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중요한거잖아 고사성어는 항상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뭐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연에서 구전돼서 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그런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한개나 두개정도 내킬 때마다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좀 낼까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좀 고사성어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그거까지 하고 시간이 더 되면 좀 뭐라 그러죠 그거? 쓸데없는 제주 공모전 했었죠? 그거 대충 리스트업이 되가지고 그거를 같이 보는 시간 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밥 먹고 하면은 내일 해야되지 않을까 도넛 치킨버그인데 왜 도넛인지 몰라요? 아 이거 비어있어요 도넛버거 뒤질래? 아 이거 비어있습니다 왜 비어놓은거야 왜 비어놓은거야? 아 심착한 크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100개 안정모자 100개 안정모자 그 절판된거 아니였어? 병건이의 야랄쇼님 인기얼 구독한사 근데 이거 아이디어를 진짜 잘했어 이게 뚫어놓고 이게 뚫었잖아 패티 뚫어서 도넛버거라고 하고 뚫은거 있지? 뚫은거만 해서 미니버거로 팔면 되겠다 아이디어를 진짜 좋은 듯 빵만 조그만거 만들면 되잖아 노랑초팔인지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중에 그거 인기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패티가 두꺼워요 패티가 두꺼워요 문나이트 체이크? 문나이트? 그건 이제 이로우님이죠 오르타이 이로우님 문나이트 다 보셨어요? 진짜 이로우님 그 외로운 정의의 길을 가는거 진짜 너무 짠하지 않아? 문나이트 아니야 그거 제목을 이로우로 바꿔야돼 진짜 온갖 군대에서 어? 방해하는데 그 꿋꿋이 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해내잖아 하나씩 영웅기지 이로우 영웅기 해로우같이 독선적인 정의를 신봉하는 덜덜덜 근데 독선적인거는 문나이트도 독선적이야 이로우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독선 덜 독선적이여 보이지 문나이트도 독선적이야 지가 판단하고 지가 정의를 집행하잖아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말했잖아요 GV때 서로 서로 연병 떨어 그냥 야 너 니가 심해 아냐 니가 심해 근데 다른 이집트신들은 둘다 심해 왜 나대 둘다 왜 나대 둘다 나대지마 이거야 근데 서로 둘이 야 너 나대지마 쿠키영상 봤어 너무 열받들어 쿠키영상 그만 얘기하죠 한번분도 계시는데 무슨 버거인지 도넛버거입니다 도넛버거입니다 버거킹에서 나온거야? 흠 난 롯데리아라고 생각했는데 음 꽤 하네요 버거킹도 롯데리아 흠 느낌나게 난 진짜 당연히 롯데리아인줄 알았어 왜냐면 이런 쓸데없는 짓이 롯데리아의 매력이거든 갑자기 그냥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런거 흠 할 땐 하네 버거킹도 아니 이런게 좋아 나는 이런게 와퍼가 아니다보니까 또 맛도 좀 다르고 흠 맛있어요 맛있네 흠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두꺼우니까 맛있다 롯데리아는 흠 그냥 안하지 만약에 도넛버거를 만든다 흠 흠 흠 흠 흠 던킨하고 혹은 뭐 글 크리스피 크림하고 연계해서 아니 던킨과 롯데리아가 만났다? 하면서 호들갑을 막 엄청 떨면서 나와 아 KFC에서 했어? 아 KFC도 할 줄 아네 버거킹 KFC 그렇지 다 롯데리아보다 좀 어? 좀 롯데리아의 실험정신에는 좀 지쳐진다 롯데리아에 비해서는 좀 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할 땐 하네 다 그래 하면 하잖아요 도넛버거가 이제 패티가 안에 구멍이 뚫리니까 좋은 점 소스가 안으로 바깥으로 안하고 안으로 이제 나와서 깔끔하게 먹네요 앞으로 패티를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기내에서 생방 안 되죠 비행기 모르시는구나 아 요즘엔 볼 수 있어? 어 내가 모르는 거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행기 탈 때는 영상을 많이 준비해 가요 유튜브도 막 그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게 다운을 받는다던지 다던지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잖아 넷플릭스라던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던지 뭐 티빙이라던지 네이버 시리즈 뭐 만화 같은 것도 미리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 시리즈 뭐 만화 같은 것도 미리 아니면은 흠 거기서 이제 영화 제공 되니까 영화 봐도 되고 다 다운받아 놓고 그냥 처자 근데 그걸 왜 다운받아 놓는 줄 알아? 여행 갈 때 보지도 않을 거면서 영상들 흠 든든하려고 보는 거야 심리적 안정을 꾀하려고 그러니까 잠이 잘 오잖아 만약에 영상을 준비 안 했어 어? 준비 안 해서 딱 탔어 어 지루해 하 어떻게 버티냐 이런 거랑 어차피 잘 거지만 괴로워하면서 하 어떻게 버티냐 하다가 하 막 잠 안 오는데 막 억지로 자는 거랑 영상을 잔뜩 준비해서 슬슬 볼까 하다가 5분보다 아우 지루해 드르렁 자기도 모르게 드르렁 이거랑 뭐가 더 행복해? 어차피 요만큼만 있을 건데 딱 벽을 치는 거랑 벽이 없는데 요만큼만 그냥 있는 거랑 다르잖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다운 안 받아요 영화를 하도 안 봐가지고 스카이 스카이 시아터에 있는 그 영화들이 다 저한테 볼 수 있는 영화들 거기 명작들 많거든 나 거기서 마블 영화 많이 봤어 나 거기서 마블 영화 많이 봤어 윈터 솔저나 이런 것들 음 바셀린이네 편의점에서 파는 미니 바셀린 카와이 아까 입술에 바르고 올려놨어 저의 몽가 몰키님 8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감자튀김이 어디가 더 낫다 기준이 있나요? 아뇨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단 맘터꺼 별로 안좋아요 허짜장님 33개월 고도 칸 차이가 적을 뿐이지 굳이 고르자면 맘터 별로 나 케이준을 싫어해 음 딱 감치 딱 하나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만 먹을 수 있다 금 케이준이야 근데 두개 이상 먹으면 그냥 감치야 캘리포니아 떡볶이님 3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치를 이렇게 딱 이 한 조각 그리고 케이준이라는 이름이 먹기 싫게 만들어요 뭔가 흠 뭔가 그냥 그 입맛이 안 도는 이름 아냐? 음식 같지가 않잖아 되게 까다롭네 집에 가게 rout게 케이준공혁준 사라지 가 collabor 왜..왜 두피엠 케이준니야? 두피엠 오.. 준호민인데? 아 맞네요 준케이님인데?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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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준케이님 두피엠 주노민만 알았는데 어우 잘 먹었다 검보가 케이준 음식이에요 그래? 케이준이 뭔데 근데 케이준이 뭐야? 뭐길래 케이준이 케이준 그냥 감자튀김 말하는거 아냐? 아 미국 남부지역이 케이준이야? 아 그래? 난 감자가 케이준인줄 알았어 그냥 이게 그냥 케이준이다 왜 케이준이야? 이랬지 아 루지에.. 루..루이지에나 음식 양식이래 흫 흫 그럼 케이준 부치면 안되지 않아? 미국거면? 지들 맘대로 케이로 부쳐 그냥 준이라고 해 근데 미국은 그냥 안 붙이잖아 팝송이라고 그러잖아 한국 팝송은 K-POP송 일본 팝송은 J-POP송 그니까 준이라고 해 그냥 쪼리쪼리님 7개월고도 감사합니다 K준이라고 무시가 C-A-J-U-N K가 K가 C-A인가? 를 K라고 하나봐 그니까 이게 K준이래 말이 돼? 이건 카지 칼슘이지 칼슘 이게 K준이지 이게 옳게 된 K준이지 하이픈 꼭 넣고 하이픈 이거 봤죠 이거? 왜 끊기는 줄 알아요? 로지텍 마우스라서 로지텍 마우스라서 진짜로 근데 롤 할 때 이게 끊기잖아 우웅 하다가 갑자기 팍 나가지 우웅 해서 딱 띄어야 되는데 알아서 얘가 띄어져서 흠 흠 김민채님 백비트감사 케이크는 뭐냐고? 케이크는 요거죠 케이크? 케이준 아아 이제 이해했어 이제 아 그러네 케이준 케이크 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똑똑한데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K준이죠 야 외국 애들이 케이준을 한번 맛을 한번 봐야돼 어 우습게 북방구에 있다고 우습게 생각했다가 어? 혼쭐하고 자기나라 돌아가가지고 힘들다고 그러거든 자 사자성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처음 시작 침사성어 첫번째 사..사자성어는 어제 한 3시간 4시간은 본거 같애 인터넷에 사자성어랑 고사성어죠 고사성어 고사가 있어야돼 옛날 일들이 영린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고스.. 고사성어 사자..사자가 아니에요 두자에요 영린 개같은거 온대 너무 기대하진 마시고 아 시바로지텔 영린 하..C.. 자 책받침 역 아 이거 아니네 물고기 물고기 미미고 미미고에 이렇게 됐다 백빛두건 백빛두건 감사합니다 역 린 아 수학선생님 자유재질하죠 김민철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영린인데 요..영린 무슨자냐 거스를려 비닐린 거스를려 이렇게입니다 영린이란 말 자주 쓰죠? 린이 좀 작아요 그냥 보세요 영린이란 말 써 이게 뭐냐면은 거스를려 거스를려 역날검 그 켄신이 쓰는거죠 역날검 거스를려 역자죠 거꾸로 난 비늘인데 용에게는 거꾸로 난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막 연병을 떨어요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거스를려 비늘린 해서 영린이라고 불러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성발톱 같은 거에요 내성발톱 용의 내성발톱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전국시대 킹덤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 있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친거야 MZ세대가 뭐야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합쳤어 춘추 전국시대 분열되어 있는 어떤 혼란스러운 나라 근데 춘추와 전국시대가 왜 나뉘냐 춘추는 주나라가 봉건제 그 나라였는데 그래도 주나라를 인정해주는 어떤 뭔가 어 뭔가 선이 있던 시기 선이 있던 시기야 춘추시대는 근데 전국시대 뒤로 갈수록 춘추시대에 막 수많은 나라가 쪼개져 있어서 주나라가 나라를 다 쪼개져가지고 알아서 자취해 해서 이렇게 살았던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나라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막 지들끼리 막 잡아먹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남은 7나라만 있고 주나라는 이제 이제 거의 안중에도 없는 그러니까 주나라가 없기 때문에 선이 없 선이란게 없고 그냥 막 아무거나 다 그냥 연병을 떨던 시기가 이제 전국시대에요 그냥 그 그 힘의 논리가 더 강했던 시기 전국시대에서 진나라가 진시황이 그 굉장히 힘의 논리로 어 힘의 논리가 이제 깔려있는 시기였다 그리고 온갖 잡스런 짓 할 수 있는거 뭐든지 동원되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런 전국시대에 유명한 법가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인데요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법가가 뭐야 법대로 가자 이거야 어 뭐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해서 규칙대로 룰대로 가자 이거야 왜냐 애매하게 막 어 사람은 뭐 정의로워야 되고 막 이런걸 해봤자 부질없다 룰을 다 정어놔서 룰대로 가자 왜 이렇게 룰대로 가자는 얘기를 했냐면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잘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어 나라를 철인통치라고 하죠 그 철인이 태어나서 이 사람은 어 막 모든게 완벽해가지고 부지런하고 어 남들을 생각해서 막 좋은 정치를 하고 해도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은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로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법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이제 굴러가려면 꼼꼼한 어떤 룰이 있어야 되고 그 룰 안에서 계속 돌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 한비자가 이제 추구했던 어떤 법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던 한비자가 살았어 살았는데 진시왕이 한비자를 한번 만나고 싶었어 왜냐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상가였거든 근데 이제 한비자는 한나라 그 킹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그때 정국 치룡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나라의 그 왕자 왕의 서자로 태어난 게 한비자였어 일단 서자긴 하지만 왕자였죠 풀몽림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서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한비자 먼자 먼자 이렇게 하면은 공자 뭐 맹자 뭐 또 뭐 있죠 뭐 손자 뭐 자가 이렇게 있잖아 자가 이제 뭐 좀 선생님의 의미에요 노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뛰어난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를 붙여줘 근데 보통 이제 공자는 이름이 공구라서 공자야 맹자는 이름이 맹가라서 맹자야 그럼 한비자는 이름이 본명이 한비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돼 천한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한자라고 해야 하잖아 한자라고 해야 하잖아요 이름이 한비니까 근데 왜 한비자야 그 나중에 그 당나라 때 한유라는 사람이 어 자아가 붙으면서 한자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비자가 뺏기고 이름이 한비니까 한비자라고 이제 붙이는게 그때 이제 송나라 때 명칭 교통정리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어 법과보다는 육아를 더 좀 쳐줬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교 유학자들을 우선적으로 닉을 선점을 한거죠 그래서 한비는 이제 한비자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거죠 근데 이제 그 그 한비자가 했던 썼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 내가 말하려고 하려고 했던 영린에 관한 내용이야 영린에 관한 내용이 영린이라는 말이 이 한비자가 쓴 책에서 나온 구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쓰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비자 얘기를 하는거에요 한비자 그 사람 걸어서 지구 두 바퀴 돈 사람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음 한비야에요 한비야 한비야 한비야님 음 한비야님 간비야님 그 나라에요 자 아무튼 있는데 음 옛날에 한비야님 이런 일화가 있어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정나라 무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나라가 호나라를 치고 싶었어. 그래서 세력을 넓히고 싶었어. 그래서 무공이 그거를 이제 호나라를 쳐서 호나라를 잡아먹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정나라의 공주를 호나라 군주에게 시집을 보낸 상태였어. 그래서 호나라의 정나라 공주가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인질 아닌 인질이니까 쳐들어가면 공주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무공은 호나라를 쳐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이제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공격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관기사라는 신하가 호나라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공이 화가 난 거지. 그러면서 호는 호나라는 나랑 이제 어? 사돈이 아니지? 사위라고 해야 되나? 내 사위가 사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를 공격을 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 말을 꺼낸 관기사를 죽여버려요. 사형을 내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호나라의 그 제우가 안심을 하죠. 아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구나. 그리고 나서 마음 놓고 있을 때 정나라가 쳐들어가서 정나라 무공이 쳐들어가서 호나라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답정너야. 이미 호나라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냥 물어봤어. 근데 정답을 맞췄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일단 심술 한 번 부리고 간 거야. 결국은 걔 말대로 된 거지. 왜 죽여라는 말이 나오죠.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송나라에 부자가 한 명이 살았어요. 부자가 살았는데 거기 담이 무너졌어.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담이 무너진 상태면은 도둑이 드니까 담을 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 그 아들이. 근데 말을 하자마자 이웃집 사람이 와서 거기 담이 무너졌으니까 빨리 고치자. 도둑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 아들도 말하고 이웃사람도 말했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도둑이 들었어. 근데 그 부자는 뭐라고 생각했냐. 송나라 부자가 아들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웃사람은 뭐야 도둑이 들 줄 어떻게 알았지? 이 새끼가 도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뭐야? 답정너죠. 답정너.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람이 한 말하고 송나라 부자 옆에 사는 이웃사람이 한 말하고 광기사가 한 말은 모두 맞는 말이었어. 근데 한 명은 사형을 당했고 한 명은 미움을 받았잖아. 근데 송나라 부자의 아들은 오히려 이쁨을 받았어. 같은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영린에 관련된 겁니다. 설사 옳은 말이라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혹은 뉘앙스에 뉘앙스를 잘 표현 타고 표현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을 하고 분위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봤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상대방이 열받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옳은 말이라고 어? 하면서 깝죽대면은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그 기분 나쁜 사람이 권력자야.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럴 경우에는 어 힘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말한 사람이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 점풍 같은 경우 삼국제서 보면 점풍 같은 경우가 그래요. 원소가 지금 개빡쳐있는데 와가지고 옳은 소리를 합시고 계속해.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가.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자라는 소년이 위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 근데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미자의 어머니가 병이 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 임금의 명이라고 사칭을 한 다음에 임금의 수레를 타고 집에 갔다 왔어요. 엄마를 보고 왔어. 근데 미친 거지. 미쳤잖아. 그래서 왕이 이게 이게 무슨 죄에 해당되냐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죄야. 왕 명을 사칭해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게. 근데 왕이 나중에 알고 나서 야 자기가 다리가 절단될 거를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에게 왔다 갔다는 거는 그만큼 효성이 깊은 것이다. 목숨 걸고 이런 걸 했으니까 정말 오히려 칭찬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쳤어.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어 임금님이 복숭아 마트 갔는데 미자가 복숭아를 먹고는 너무 맛있어서 먹던 거를 임금에게 권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좀 길경스러운 거잖아. 지금 먹던 거. 침 묻은 거 막 줬는데 근데 그때도 아 얼마나 어 이 정성이 있냐. 먹자마자 바로 내가 떠오르다니 나에게 복숭아를 권하다니 참 사랑스러운 소년이다. 심심님 13개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또 칭찬을 아니 자기가 먹던 거 먹었다는 거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줬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한 입 먹었는데 어 이거를 먹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맛있어서 임금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바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지 좋을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쁨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미자에게 좀 질렸어. 왕이 왕이 질리니까 나중에 너는 옛날에 수레도 훔쳐 타고 어 복숭아도 먹던 거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처벌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처벌을 내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는 어떤 막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서 뭐가 이륵쿵 저륵쿵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왕을 용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왕에게는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영린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살살 피해가면서 처세를 해라. 이게 이제 영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도 채팅창에 보면은 딱 이렇게 쓰다가 뭐 하나 딱 잘못 걸려서 강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나를 부당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영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강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 영린을 건드렸구나. 저의 영린은 이제 깝죽대는 거. 앞에서 깝죽대면은 그게 영린이에요. 영린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 영린이 존재했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옛날 고사도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러 가요. 영린이 왜 다 영린으로 되어 있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용의 비늘이 왜 다 거꾸로 나있나요? 김공공구인님 1년구도 감사드렸습니다. 영린이 다 다 영린으로 되어 있으면 용의의 문제 아닌가요?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영린이야. 영린은 건드리는 거야. 온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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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버튼 온몸이 지랄버튼 이래. 자 뭐 또 또 있습니다. 또 또 하나 또 하나 해드릴까요? 또 하나 내일 할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근데 이건 좀 길 수도 있어요. 분서갱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서갱유요. 김주태용님 100비터 감사합니다. 분서갱유. 나무를 불로 불로 올리고 분서 갱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태울 분 책 서 묻을 갱 선비 이유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묻었다. 분서갱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이거든요. 옛날 진시황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어 그치 옛날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이죠. 그냥 어 사람 무식하게 만들기 작전 이건데 어 이 갱이 들어가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선비들을 막 구덩이에 막 수백 명을 막 담그고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때 많은 많은 책들이 막 쌓여있었는데 아니 그 지식들이 많았는데 이때 그 단절 단절돼가지고 퇴보됐다고 막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때는 그쵸. 그때는 죽편이었어요. 죽편. 죽간. 죽간으로 봤죠. 대나무로 해가지고 그 삼국지 게임 보면은 그 어? 육도삼약 막 보면 막 대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하자. 죽간으로 해가지고 봤지. 자 이게 뭐 분석행위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산채로 이제 묻어 죽인다는 내용인데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가 음 되게 과격하게 했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왜 이런걸 했냐면은 음 그때 이제 진나라식의 이제 진시황 통일을 할 때 그 많이 옆에서 도왔던 재상 이사 그 킹담에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정치의 신으로 막 나오거든. 어떤 막 무슨 정책이나 이런거 막 도입하고 이런거 신으로 나와. 이사가 봉건적 제도를 버리고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그 나라로 발도둠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진나라가 음 상앙이라는 사람이 이제 먼저 들어와가지고 9년제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전에 이제 봉건사회였어. 계속 띄워주고 띄워주고 아래로 갈수록 땅 띄워주고 땅 띄워주고 알아서 알아서 다스려 알아서 다스려 왜냐면 이제 다 권한이 못 미치니까 근데 아 이렇게 체인점을 점주 모집해가지고 하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그 그 품질이 균일하게 되지가 않는다. 우리가 지경점을 운영해야 된다. 상앙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경점을 내야 된다. 본사 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나라는 지경점을 운영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상향이 이제 제도를 다 개편하고 하면서 상향의 그 어떤 개혁으로 진나라가 점점 이제 강 부강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가 재상으로 있을 때는 진나라가 통일을 했고 이 전국적으로 이 군현제를 도입을 했어. 그리고 이사는 도량형도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재상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중앙집권적인 거를 생각을 했어. 하나로 통일하고 이렇게 뭘 하고 지경점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 서적들이 자꾸 중앙집권적으로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약, 농사, 천문 뭐 이런 진짜 필요한 실용서적 빼고는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잡생각 만들고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 옛날 뭐 어떤 왜냐면 이제 또 이사는 또 특히나 법가적인 사람이었거든. 룰대로 가자 이거야. 계속 룰대로 그래서 룰을 계속 숭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자꾸 룰에 막 반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태워버리자 이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 막 그 선비들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하니까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퇴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이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는 어 되게 유명한 재상인데 상한과 이사 하면은 이제 진나라에 되게 유명한 재상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초나라 학교관리였는데 그 화장실에 그 변소에 있는 쥐는 사람을 보면은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곡식창고에 있는 쥐는 사람을 봐도 도망을 안 가는 걸 본인이 이제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화장실에 있는 쥐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곡식창고에 있는 쥐는 왜 사람이 오든 말든 왜 그냥 야리지? 왜 사람이 왔는데 쟤는 분명히 쥐고 난 사람인데 왜 나를 경계하지 않지?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쥐인데 환경이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야. 화장실에서 찌꺼기 주워먹던 쥐는 항상 위축돼 있고 자신감이 없고 하니까 눈치 보면서 막 코다닥 도망가는데 곡식창고에 사는 쥐는 맨날 곡식을 처먹고 그 배떼기가 나와가지고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깡이 좋아진 거지. 그래서 깨달은 거야. 아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물질적으로 배부르고 풍족하고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초나라에 살았는데 어 이제 순자에게 공부를 하고 진나라로 이제 가요. 진나라가 그때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하려고 진나라로 가. 그때 당시에는 전국시대 막바지였기 때문에 나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퀸담에도 나오죠. 막 춘신군 막 어디 초나라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고 제나라 출신이고 다 섞여 있어. 진나라가 진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막 서로 막 온갖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방 조직위에 총 총동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출신이고 뭐 이런 것도 안 봐. 그냥 능력만 보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가 그때 강력했기 때문에 초나라도 강대국이긴 했지만 진나라가 이제 요즘에 아 막 떠오르는 어 굉장히 그 원탑이다 생각을 해서 진나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순자 밑에서 배웠는데 순자는 이제 유학자잖아요. 그 보통 이제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제 순자가 법가적인 성향이 있었던 유학자였어. 왜냐하면은 순자는 이제 다 성악설이라고 있었잖아.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룰로 다스려야 된다. 요게 있었거든. 그걸로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근데 순자 밑에 같이 배웠던 게 한비자. 아까 말했던 한비자랑 이사가 같이 배웠어. 그리고 한비자는 한나라의 서자긴 했지만 왕족이었으니까 이제 한나라로 가고 이사는 초나라 사람이지만 아 진나라에 비전이 있다. 진나라 드림을 꿈꾸고 진나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순자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초나라 사람인데 왜 초나라로 안 가? 왜 진나라로 가? 그러니까 아 나는 거지같이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 무조건 그 풍족하게 성공해가지고 입신양병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막 그 재물이나 이런 거에 막 어 달관한 것처럼 막 계속 막 막 그지같이 살면서 어 막 막 이론적인 말만 하는 거는 나는 싫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가는 거야. 27 도도하오님 21개월고도 감사합니다. 그거를 언제 봤냐. 곳간의 쥐와 화장실의 쥐를 보고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가는데 그때 당시 여부리가 이제 득세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부리가 이제 추천을 여부리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벼슬살이를 하죠. 킹덤에도 나와요. 여부리의 그 4명의 그 4천왕 해가지고 이사도 이렇게 딱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부리가 실각을 해요. 어 노예의 난으로 아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킹덤에 나온 내용이고 뭐 여부리라는 얘기에서도 주로 다루는 건데 뭐라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진시황의 엄마와 여부리 재상 여부리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근데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진시황의 엄마 황후 왕후가 여부리에게 집착을 잡고 하니까 여부리가 그때 당시 최고의 그 제비였던 노예라는 사람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계속 왕후랑 붙어있는게 꼬리가 기면 밟히잖아. 그래서 진시황이 발견하면 큰일이 나니까 노예를 붙여주고 자기는 빠질라고 했어. 근데 이제 노예가 이제 어떤 잠자리 테크닉이라던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되게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후가 더 죽고 못사는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밝혀지고 노예를 어떻게 집어넣냐면 넷이라고 하고 집어넣은거야. 근데 넷이가 아니었지. 넷이라고 해서 붙여놨더니 둘이 계속 막 붙어다니는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리고 노예가 아 이렇게 된거 그냥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군사반란을 하고 밟히고 그게 끝나거든.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돼가지고 여부리가 실각을 당해요. 실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게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진시황 중심으로 이제 딱 크는거지. 그래서 진시황한테 다시 붙어요. 이사가.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원교금공정책과 여러가지 막 그 아까 말했죠. 그 전국시대에서는 막 온갖 수단방법 안가리고 막 했다고 그 원교금공이라는거는 되게 많이 나오죠. 음 가까운 나라 하고는 척지고 싸우고 멀리 있는 놈은 친하게 지내고 요거거든. 삼국지 게임에서도 원교금공을 자주 하죠. 왜냐면 막 내가 막 어 유비야 아 유비 어 유비야 근데 이제 뭐 내가 촉에 있어. 그러면 이제 공소년하고 이제 동맹을 맺는다거나 이런식은 잘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사이가 계속 안좋아져. 틈만 나면 쳐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양각을 만드는거에요. 양각을 여기에 내가 나라가 있어. 근데 상대방 나라가 있어. 가까이 있는 나라. 막 사이가 안좋아. 근데 여기에 뒤쪽에 나랑 친한 나라를 만들면 양각을 만들잖아. 그럼 얘네는 군사를 여기다 집중할 수 없고 이렇게 나눠야 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양각을 만들려고 했다. 샌드위치 작전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으로 가리잖아. 그래서 상대방 나라의 어떤 고위 직책 중에 돈의 약한 애한테는 돈을 뇌물을 매겨가지고 우리 쪽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하고 뇌물이 안 먹혀. 안 먹히면 암살차를 보내서 담고. 근데 암살도 잘 방어하고 돈도 안 먹어. 이러면 왕 왕 쪽으로 왕 쪽에 첩자 심어놓은 했지. 걔가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의를 안좋게 해가지고 안에서 사형을 시키게 하든 유배지에 보내게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좌천시켜. 이런 식의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진나라가 점점점점 막 압박을 해오니까 킹덤 보면은 이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옆에 붙어있거든. 진나라 옆에. 이제 한나라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야. 자꾸 이제 어? 우리를 막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막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한나라에서 진나라 인나라에게 좀 엿을 먹이려고 시간을 좀 벌려고 기술자를 진나라로 보냅니다. 기술자를 진나라로 보내가지고 진나라의 운하를 파면은 진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쪽으로 그 힘을 쏟게끔 눈을 돌리려고 했어. 근데 이 건설을 하면은 잠시 동안은 건설에 집중을 해야 되어서 나라가 좀 순간적으로 좀 취약해지긴 하지만 그 수로가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수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원활해지기 때문에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생각이야. 하지만 이제 한나라에서는 시간을 좀 벌고 싶어가지고 눈을 딴 데다 두게 하려고 첩자를 보내가지고 기술자가 계속 그걸 권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그 운하를 팠냐 안 팠냐 하면은 파기 전에 걸려요. 그 기술자가 한나라 첩자인 게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첩자인 게 걸리면 내부적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어? 어? 제 그 운하 파지 말고 그리고 외국인 얘네들 어? 못 믿겠으니까 외국에서 온 애들은 다 걸르고 뭐 하자. 어?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 이게 항상 일어나잖아. 외국 놈들은 못 믿겠어. 어?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다 이러잖아. 앤초님 25개월 구독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사도 외국 놈이야. 그러니까 이사가 이 악물고유죄 변호를 하는 거죠. 한 나라 기술자가 첩자인 건 맞지만 이게 공사가 내가 봤을 때는 끝나면은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례 한 나라 첩자가 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다 배쳐간다는 이걸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산이라는 게 어? 이쪽 자갈 저쪽 자갈 다 가리지 않고 다 모였기 때문에 산이 높아지는 거고 어? 바다라는 게 이쪽 강물 저쪽 강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다가 큰 거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계속 내보낸다면은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왕을 설득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지 산처럼 거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 외국인 그... 내쫓는 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점점 이제 강해졌지. 그리고 어... 이제 그러다가 한나라에서 어... 그때 이제 한비자가 살았다고 했잖아. 한비자가 진시황 쪽으로 한번 와요. 그때 이제 한나라가 이제 위험하니까 한나라를 공격하지 말고 조나라를 공격하라고 하면서 설득하려고 한비자가 와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진시황은 한비자를 한번 만나고 싶었고 어... 좋아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여서 막 얘기도 나누고 했어. 근데 이사 승상 이사는 그... 한나라에 공격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던 터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 부딪히잖아. 의견이. 그래서 이사가 어... 뭔가 모함을 해서 한비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어... 독살... 독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비자가 감옥에서 죽어요. 진나라 감옥에서. 그리고 진시황은 가슴 아파하면서 한비자의 그...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만 딱 흡수함. 한비자를 지켜주진 않고 한비자가 죽으니까 아... 슬퍼하면서 한비자가 그... 내세웠던 그 수준 높은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 영양가만 쭉 빨아들임. 아까 진시황이 한비자를 좋아했던 건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의 생각. 그의 그 뛰어난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쭉 빨아가지고 진나라에게 딱 했다. 그래서 어... 이제 진나라가 이제 다 통일하죠. 음... 한나라도 잡아먹고 조나라도 잡아먹고 위나라 막 계속 다 잡아먹고 통일을 했는데 이제 승상이사도 자기 아들을 막 어? 진나라 황족하고 결혼도 시키고 하면서 엄청 위세가 대단했단 말이야. 그치?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의 그냥 통일작업의 전반 전반을 다 그 진두지휘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게 있었는데 진시황이 죽고 그... 그 누구죠? 내시 내시 조고랑 이제 붙어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 조고랑 뭐 이렇게 있다가 음... 나중에 이제 이산은 조고랑 붙어먹긴 했지만 어... 막 완전 나라를 망칠 생각은 아니었고 그... 위정자가 한번 갈리면 세대가 갈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전대왕이 그... 아꼈던 신하들은 다 숙청을 당하는 어떤 불문율 같은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 그냥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어. 왜냐하면은 왕이 새로 직위를 하면은 힘이 약하잖아. 힘이 약하니까 기존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싶거든. 그런 거는 계속 적용이 되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왜냐하면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하니까 더 막 좌지우지 하거든. 공신들이 특히나 나라 통일작업에 엄청난 공을 세웠던 이사라면은 엄청 영향을 끼치니까 이사가 이제 덜컥 겁을 먹은 거야. 자기랑 친한 왕하고 올리고 싶지 자기랑 친하지 않은 왕을 올렸다가 자기가 제거될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가 아니고 자기의 존재감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 존재감이 죄인 거야. 그래서 제거될까 봐 근데 제거돼서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상관없는데 조용히 물러나게 하면 얘가 또 기회봐서 모반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여놓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어서 조고랑 한통속이 돼서 호예라는 암군을 올린 거지. 그래서 조고는 좀 약간 자기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좀 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사는 좀 겁도 먹고 어떤 좀 약간 그 기득권 이거에 좀 절여져도 있고 절여 있고 하지만 또 막 마냥 또 막 자기의 어떤 영달 개인의 영달만을 바랬느냐 또 그것은 아니야. 어떤 나라적으로 어떤 법가적으로 나라를 좀 다스리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었던 사람인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조고랑 한 배를 타면서 조고랑 호예가 이제 이대왕이 호예죠. 이제 진나라 둘이 막 나라를 막 망치고 있으니까 막 국정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이사가 이제 가서 간원을 하는데 조고가 이제 이사가 이제 거슬리니까 얘를 좀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에 왕을 황제를 아련하는 시간을 황제가 놀대로 잡아놓는 거야. 계속 조고가 어떤 비서실장 같은 거잖아. 그래서 미팅을 자꾸 황제 연회할 때를 잡아놔. 그래서 이사가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가면은 놀 때 자꾸 머리 아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영린이에요. 이게 영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면은 건드리는 거야. 다 여기에 지랄버튼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사가 미움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사의 아들도 굉장히 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멸족을 당해. 그래서 이 아들 어 그 그 뭐지 어디 뭐 태수였거든 얘도 이제 잡아들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얘는 이미 그 누구죠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죽어있었어. 그거 막다가 죽었어.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갇혀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어 나중에 은퇴하고 누런게 황구를 이끌고 아 황구를 데리고 가서 성체 어떤 동쪽에서 사냥이나 하면서 한가하게 좀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남기고 죽거든요.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고사성어인데 동문견 황견 황견 지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쉬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멀리에서 내가 앞만 보고 달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되게 허망하잖아. 그쵸? 권력의 허망함. 미친듯이 막 일만 하고 어? 부귀영화를 누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형당해. 현타 오잖아. 현타. 이 현타 올 때 현타를 황견 지탄이라고 하는 거야. 누런게의 탄식. 동문에 있는 개. 현타 현타 왔다는 거를 이제 사자성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아 현타 황견 지탄 이 왔구나. 아 나 요즘에 집에 못 들어간 일하느라 집에 못 들어간지 뭐 한 일주일째야. 아 현타 황견 지탄 시름에 빠져있구나. 동문견 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영린을 건드리게 돼요. 영린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재상이었던 이사가 제거되고 이제 진나라는 완전 파국으로 가면서 이제 그게 누구야.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진나라를 멸망해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 이사가 이제 했던 거는 진나라에만 적용되어 있던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직영점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건데 한 봉건제를 한 천 년 이상 가까이 지속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직영점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안 했어. 주나라 때부터 은나라 때부터 주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 동안 봉건 나눠주는 거였어 다. 점주를 모집해서 점주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게 직영점이 적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국 그 진나라가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막 그 너무 심하게 다스리니까 막 괴롭히니까 막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옛날에 전국 칠흥에 있었던 뭐 초나라의 후회가 막 반란이 일으키고 막 뭐 제나라의 후회가 반란이 일으키고 막 다 하나둘씩 막 일어났었거든. 근데 이제 초나라 반란군인 항우가 처음에 완전 통일을 했던 거지. 그러다가 제도를 다시 롤백! 롤백하자! 서버 롤백하자! 진시황이 자꾸 이상한 거 자꾸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각 종족 인정해주고 제나라 사람 제나라 풍습 인정해주고 어디나라 풍습 인정해주고 다 이렇게 하자. 롤백하고 서버 롤백하고 백섭하고 다시 봉건제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유방이 그 어쩌죠 스촌으로 가가지고 땅을 하나 물 띄워받아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지경점으로 운영했으면 그래도 또 몰랐을 텐데 이 익주로 가면서 반란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어떻게 된 게 백섭을 했기 때문에 항우가 좀 위험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유방이 통일을 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 나라가 제도를 어떻게 하냐. 군현제를 도입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아 나는 지경점보다는 아 그냥 뭐야 체인점이 좋겠어요. 그냥 점주 점주가 다 각자 받아서 하는 체인점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쓱 가서 군국제라는 걸 합니다. 처음에 공신들한테는 영토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지경점으로 운영해. 그래서 그때 영포라든지 땅을 하나씩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나눠주고 공신들한테 나눠주고 다 죽여서 다시 회수를 했어. 점주들한테 다 조금씩 나눠주고 알아서야 하고 다 다시 불러가지고 죽였어. 죽여서 그 각자 이제 지방자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유씨 황종만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지경점보라고. 그래서 이걸 반반 쓱 깠는데 황종만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했다. 가족경영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삼국제 나옵니다. 무슨 국, 국 뭐 이렇게 나오죠. 군이 아니고 국으로 나올 때가 있어. 군국제 여죠. 그래서 거기에는 국은 자기가 자치하는 장소였는데 유씨가 다스렸고 거기에 실질적인 실무자는 상들이 했기 때문에 제국상 포신 뭐 이런 거 있죠. 제국의 제국의 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상은 뭐 총리 같은 거야 총리 얘가 실질적으로 다 해. 근데 어 주인은 유씨 누구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는 상이 사실상 짱이기 때문에 제국상은 사실상 태수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먼상 먼상 먼태수 태수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사의 얘기가 됐는데 이사가 중앙직권적인 어떤 그런 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분서갱유라는 게 일어났고 이게 사실상 뭔가 좀 병크 병크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분서갱유다. 중앙직권적 유머게시판도 혁명 마렵다. 오늘 초안지 비긴즈 인가요? 자 요정도 요정도가 이제 분서갱유 분서갱유는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승상 이사의 얘기로 좀 많이 채워봤습니다. 요런 사람의 스토리가 좀 쌓이면 나중에 막 별게 다 있어요. 막 뭐 나중에 막 다 연결돼 있어. 춘추전국시대랑 막 너랑 너랑 막 해가지고 나중에 막 뭐 춘추오패라던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막 시대가 나중에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블 유니버스처럼 돼. 나중에 막 뭐 재환공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진문공 먼공 먼공 그래가지고 문나이트 지비는 광고 방송이라서 내렸어요. 요청이 와가지고 나중에 뭐 뭐 수주대토 수주대토나 송양진 뭐 이런 고사성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광고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광고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광고 방송 라이브를 할 때 그 말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또 내부 규정이 또 어긋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닫고 보는 거지. 점검. 점검하려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디즈니 플러스 어 어 문나이트 6회 GV는 분석행유 당했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영린을 건드리지 마세요. 자 수주 수주 대토하겠습니다. 수주 대토 쥬 대 터 채팅창 뭐라 그러잖아? 우와 잘 쓴다래 아 자 지킬수 구루주 이거 기다릴때 대기할때 되죠 토끼토 요건데 음 그루터기에 서 그루터기에서 지킨다 뭘 지키냐 토끼를 기다리며 지킨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수주대토 이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사자상어들이에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송나라에 어떤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밭을 갈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토끼가 폴짝폴짝 뛰더니 나무 그루터기랑 부딪힌거야 접촉사고가 난거야 토끼가 기절을 했어 그래서 얼른 농부가 줍줍해서 맛있는 토끼탕을 끓여먹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아 자꾸 그때 먹은 토끼탕 생각이 나는거야 일 안하고 먹은 그 토끼탕이 너무 꿀맛이었거든 그니까 밭을 갈면서도 계속 눈은 그루터기를 보고 있는거지 계속 그루터기를 보고 있어 혹시라도 토끼가 또 갖다 박을까 싶어서 접촉사고가 내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보기 시작해 그래서 아예 그루터기에서 계속 쳐다봐 토끼가 부딪힐 수 있을까 그래서 1년 내내 그질을 하다가 밭이 다 이제 황폐화되고 그날 농사 그해 농사 망하고 조지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뭐 이런 거사성어입니다 수주대톱 그루터기 그루터기 앉아서 지키는데 뭘 지키냐 토끼가 지나가는 거를 기다리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능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농부가 뭐 좀 섭취를 좀 잘못한 것 같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야 감이 떨어진 걸 보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존버 존버할 때 근데 존버인데 자기가 이제 근거이시 근거이시 투자해서 어 이유가 있고 그걸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기식으로 했는데 어? 올랐네? I'm all in 그냥 계속 기다리고 오르겠지 그냥 근거는 없어 오르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이게 여러분들이 막 아까 그 송나라 농부가 멍청하던가 막 웃었지만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한테 야 너 수주대토구나 수주대토 떨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비난받은 사람은 수주대토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악물고 버티겠죠 근데 존버라는 말이 좀 아무래도 비속어가 껴 있기 때문에 그죠 존네 버틴다잖아요 존네 버틴다 비속어가 껴 있기 때문에 수주대토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하고 스몰 토크도 가능하고 그죠 어 수주대토가 뭔데 이 십덕아 이러면은 아 수주대토란 말이야 옛날에 송나라 농부가 그루터기에 접촉사고를 낸 토끼를 보고 그해 농사 조지고 계속 토끼를 기다렸던 고사에서 나온 얘기야 아 그렇구나 수주대토가 그런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거야 이게 수주대토 수주대토는 결과가 망한 걸로 정해졌지만 존버는 다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근거 이시 투자에서 존버하는거는 괜찮아 그건 수주대토라고 안하죠 하지만 메카니즘이 근거가 없이 토끼가 갖다 박아서 토끼탕을 먹었다는 그 경험으로 그냥 이상한 맹목적인 믿음이 생겨서 그냥 한정없이 그냥 오르겠거니 해서 기다리는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 기다림 요거에서는 수주대토가 맞는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수주대토에서 토끼가 갑자기 천마리가 막 달려와서 갖다 박을 수도 있어 근거 없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근본 메카니즘은 수주대토와 똑같다 그거는 요행이라고 하지 되게 현명하다고 표현하진 않죠 요행이 먹혔다고 하죠 그런거 구이동 칸초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래도 잘났다 라고 하시는데 코인투자자인가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제가 여러분 영린을 건드렸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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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토크가 가능하다 토크 토크 그니까 고사성어를 또 많이 또 알아두면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더 해 하나 더 할까 하하하하 너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쓴 고사성어 한자들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저장 안했는데요? 아 다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송양지인까지 털고 가죠 송양지인까지 털고 하하하하 이걸 왜 다음에 안 할 수 되냐면요 제가 일단 봐야 되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하하하하 바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송양지인 하겠습니다 송양지인 안녕 송양지인 わび 사피 ei 지가...먼저 아시죠? 지는 일본어로...여러분들 일본어 좋아하니까 no no에요 no 뭐뭐해 노 노라고 하니까 알아듣죠 송양의 인 뭐라고 해야지 어질인 어짐 어짐을 말하는거죠 송양의 어짐 어지름 흐트려놓는다는게 아니고 어질다 어지름에 대해서 말하는거죠 송양이 누구냐 송나라의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나라 양공의 어지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질어질해요 옛날에 막 재환공 진목공 뭐 이렇게 있잖아 멍문공 뭐 해가지고 옛날에 군주들 각 나라의 봉건제를 쪼개받은 이제 군주들이 멍멍공공공 이랬어 주나라 이제 왕 황제가 이제 그거고 왕이 그거고 나머지 다 공들이었어 공들 근데 이제 초나라만 먼 왕 먼 왕 이러거든 근데 이제 초나라는 그때 당시에 어 좀 다른 종족 취급을 받아서 빡쳐가지고 아 그럼 내가 왕할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맘대로 왕이라고 했으 한거거든 다른 애들은 다 공이라고 하는데 선은 지켰는데 얘네는 아 그냥 나 왕할래요 그래서 뭐 초장왕 먼왕 이렇게 있는게 왕이야 보면 이제 춘추오페 보면은 먼공 먼공 초나라만 왕이잖아 그니까 그 법칙대로 안해 초나라는 그리고 막 진나라 진시황 있던 진나라도 다른 종족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외지에 있다고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다른 민족이라고 해야 되지 진초오 다 이민족 취급 황하 유역에 그 어떤 진나라가 나중에 조한위 이렇게 나뉘어지잖아 근데 그때도 이 세 나라가 다 전국 칠흥에 들어갈 정도면은 진나라가 엄청 강했던거지 자 송양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나라 양공의 인정이라는 뜻이죠 어지름 어짐 어 옛날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 이때가 언제냐면은 춘추시대야 전국시대는 뭐라고 했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건 총 동원하는 때가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그래도 주나라가 중심이 있고 좀 약간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지 맘대로 하지만 아 그래도 주나라의 눈치는 그래도 좀 봤던 그래도 좀 약간 지킬건 좀 지키는 그런 좀 시기였던거지 근데 이제 그런 춘추시대에 송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는 그렇게 막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허접하냐 막 허접하지도 않았어 그냥 좀 애중간한 그런 나라였지 애중간한 나라 그래서 요 송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의 환공 군주가 아팠어 아프니까 이제 다음에 물려받아야잖아 다음 사람이 그래서 태자인 자보라는 사람이 물려받게 됐어요 근데 자보는 자보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 서자인 형이 한 명 있었어 그 서자인 형이 모기라고 불렸거든요 그 형이 모기였어 모기 근데 모기가 머스퀴터가 아니고요 머스퀴터도 아니고 머쉬럼도 아니야 모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자보라는 태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는 군주가 되지 않겠습니다 서자지만 형이 더 현명하기 때문에 모스키토 형이 군주하세요 그러니까 모기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아니다 나는 서자니까 정통성은 너한테 있다 네가 잘 다스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자신감을 막 불어넣어주면서 자기는 사양을 해 그래서 결국은 자보가 군주가 되고 모기, 모스키토는 재상으로 들어가요 내가 너를 옆에서 잘 푸쉬해줄게 서자 형이 내가 좀 약간 똑똑하니까 내가 옆에서 푸쉬해주고 너는 군주해 그래서 이게 딱 된 거지 체제가 딱 된 거지 그래서 자보가 군주가 되면서 이름이 붙은 게 송양공이야 양공이 됐어 그래서 송나라 양공이라서 송양공이야 그리고 모기는 모스키토 형은 재상이 됐지 2인자가 됐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여기까지는 되게 훈훈한 얘기잖아 양공이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서자 형에게 양보를 했는데 서로 막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하다가 아 그래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그 송나라 양공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당시 이제 춘추오패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춘추시대에 다섯 명의 패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사람 지정한 사람마다 다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춘추오패가 딱 그 시기에 정해진 다섯 명의 공식적인 뭐 오천왕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EPL 보면은 베스트 11 뽑잖아 그럼 다 다르지 다 다르잖아 포지션별로 다 다르잖아 그런 거야 사람마다 선정하는 게 달라 춘추오패라는 게 사람마다 같은 시기지만 누가 누군 넣어야지 누군 빼야지 막 이래 얘는 오랑키니까 빼야지 뭐 얘는 넣자 그래서 서정마다 다 선정한 게 달라요 조금씩 근데 주로 출석하는 몇 명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춘추오패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재환공이라고 있었어 이 재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왜 패자라고 불렀냐면은 주나라 왕실이 있고 거기 이제 제후국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잖아 근데 그 회의를 할 때 그거를 이제 회의를 주도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당연히 강한 나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어셈블 시키는 그 나라의 그 제후를 춘추오패라고 부른 거야 패자라고 부른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나라 환공이 거기 그 세계에서 먹어줬기 때문에 그 어셈블을 했어 회의를 회맹이라는 거를 다 소환을 하고 해가지고 막 진행을 했었어 근데 제환공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 아래 제 나라의 어떤 아들들이나 막 분쟁이 일어나면서 내분이 벌어진 거야 막 혼란한 거지 그 강대했던 강대국 제 나라가 막 내부 분열이 일어났잖아 근데 이제 그 나라 중에 제 나라의 공자 한 명이 송나라로 망명을 해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하니까 거기에 있다가는 휘말려서 죽을까봐 근처 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때 이제 송나라 이제 양공이 잘 받아줘가지고 얘를 푸시푸시 해가지고 제 나라 어... 뭐라고 해야지 제 나라 군주로 앉혀놔 얘를 송나라에 망명 온 이 공자를 앉혀놔 거의 그냥 뭐라고 해야지 이게 뭐라고 해야지 킹메이커? 킹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푸시푸시 해가지고 올려놔 그러니까 이 제 나라 이제 효공이 된 이 공자가 고마울 거 아니야 송나라 양공한테 그래가지고 아 그 고맙다고 어필도 하고 하면서 사이가 좋아졌어 근데 제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송나라는 그렇게까지 잘나가는 나라는 아니었거든 강대국의 추계는 못 끼는 나라였거든 근데 송나라의 군주가 잘 그 제후 군주가 된 일을 푸시를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사이가 좀 어느정도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송나라 양공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법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허영심이 들어간 거야 아치가 막 뭐 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이 강대국의 제후를 내가 앉혀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그 제 효공한테 야 너 아니었으면 너 제후가 될 수 없었을 거야 하면서 막 계속 거들먹거리니까 아 그치 그 말 맞지 이러면 그건 맞지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하니까 제 나라 제후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지가 막 뭐 되는 줄 알고 막 여기 사방팔방에 가가지고 뻣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셈블을 하기 시작해 회맹을 주도해 자 초나라도 오고 어디도 오고 다 회의에 참석하세요 갑자기 설쳐 지가 그래서 그때 재상이었던 모기가 현명했다고 하잖아 양궁한테 말을 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깝죽대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 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지만 이 송나라 양궁은 기분파야 내가 봤을 땐 쭉 보면 아시겠지만 원수라고 되게 비슷해요 되게 통큰 행동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대책 없는 통큰 기분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뭔가 코스프레 대인배 코스프레를 막 계속해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그래서 막 배포 있는 척을 되게 해 이게 좀 약간 보면서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수라고 좀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회맹을 자꾸 수집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 그때 당시 이제 춘추시대에는 조음한 나라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막 미적지근하게 오는 거야 아 이런 거 있잖아 아시 뭔데 자꾸 불러와 계속 이게 궁시렁궁시렁 좀 약간 좀 약간 딱 봐도 띄껍게 오겠지 띄껍게 오니까 이제 양궁도 이제 알잖아 자기를 이제 좀 은연중에 이제 무시하는 게 딱 드러나니까 제일 늦게 온 즉나라 제후를 즉나라 즉나라 짱이지 즉나라 제후 군주를 삶아 죽여버려요 너 왜 날 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즉나라를 삶아버리고 그 군주를 삶아버리고 분위기가 되게 심각해지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조나라에 공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공공 양공 뭐 이런 것처럼 공공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 회의도 안하고 그러니까 야 어디가 일로 안와 그러니까 대답도 안하고 가 그러니까 셋 둘 빨리 와 하나 하나 반 뭐 반에 반에 반 막 이렇게 계속해 근데 안와 그 빡이쳐가지고 말한 게 있으니까 조나라 공공하고 한 판 뜹니다 근데 조나라도 그냥 기냥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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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고만 그만 했고 송나라도 고만 그만 했거든 투닥투닥 6개월 동안 투닥투닥 그러면서 벌판에 둘이 누워가지고 야 너 좀 치더라 야 너도 꽤 하던걸 이러면서 끝나버려 조합대전이 벌어져서 막 투닥투닥 너 거기 서 안 서 근데 옆에서 보던 그때 날씨에 이제 강대국은 초나라 뭐 제나라 뭐 진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걔네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 있고 지들끼리 팍 투닥투닥 자강두천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음 회맹 시간 다음 회맹 때 이제 모기가 송양공한테 아니 경사를 좀 데리고 가라 회맹 때 다른 나라 막 제후들이 오는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양공이 가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1티어 나라면은 차마 못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되게 애중간한 나라거든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1티어 나라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아니 그 지금 회맹을 하는데 읍어보이게 어떻게 군대를 딱 하냐 근데 이제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그렇게 간 거야 갔다가 회의를 하는데 초나라 초나라 그 군주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성왕이었죠 그때 초성왕 성왕하고 시비가 붙었어 왜냐 그때 당시 자꾸 송나라 양공이 회맹을 자꾸 소집을 했는데 야 내가 회의 어 개최할 테니까 다 와 그래서 다 쪽지 보내서 다 오라고 그래 근데 제 나라에 있는 효공은 그래 뭐 갈게 그래서 그냥 실실 웃으면서 간단 말이야 왜냐 그냥 좋게 생각해 주니까 근데 얘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휴 그래 뭐 니가 한다면 그게 맞겠지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 걔는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 주는데 초나라는 그렇지 않거든 근데 자꾸 지가 뭐 된 것 마냥 송나라가 계속 나대니까 초나라는 띄꺼운 거야 제 나라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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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봐주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야 둘이 이제 시비가 붙어 그래가지고 초나라에서 송양공을 억류를 합니다 데려가 가서 데리고 가버려 지네 나라로 근데 군사를 안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끌려가 납치당해 납치당해 그래서 송나라에 군주가 없어요 그런 틈에 이제 초나라가 막 쳐들어가 근데 그때 누가 남아 있었냐 모기 모스키토 재상이 있었잖아 모스키토가 몇 번 막아 쳐들어온 걸 막 막고 왕 없을 때 존버를 해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잘 안되니까 초나라 이제 성황이 어 너네 항복 지금 안 하면 송양공을 지금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어 죽여 모기가 군주하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항복을 안 합니다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어 뭐야 풀어주는 게 더 저쪽 나라에 안 좋겠는데 그래서 풀어줘요 진짜로 그 삼국지 게임할 때 보면은 유선 잡히면 풀어주잖아 알지 그럼 유선이 직접 나가잖아 막 군사 2만 명씩 끌고 나오잖아 윤무부의 새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리스폰 다시 그 풀어줘요 근데 송양공이 납치당한 상황에서 풀렸는데 야 어차피 거기 모기가 어 모스키토가 너 어 죽이려면 죽이려고 하던데 자 뭐 알아서 돌아가 그러니까 얘가 아 이미 송나라는 모기가 다 장악을 했구나 나는 송나라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모스키 모스키토가 사람 보내가지고 잘 안심시켜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다시 군주로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송양공이 또 감동을 해 갬동을 해 아 너 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어? 내심 그 뒤끝이 남아서 너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 초나라 어 왕이 그거를 얘기를 듣고 자극을 해서 풀어주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략이었다 하면서 다시 앉혀놓죠 그래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 사이가 좋아졌는데 이제 송양공이 음 이제 알았어 그러면 모스키토 자네 그 형 말을 잘 들을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양공이 초나라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초나라 상황이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복수는 하고 싶은데 초나라하고 짱때면 좋터지는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또 찌질하게 어떻게 했냐면 초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는 초나라 일파에 좀 만만한 애 있지 걔한테 가서 시비로 걸어 야 너 왜 초나라랑 사이좋게 지내 초나라 따까리한테 가가지고 시비터 갑자기 가가지고 똑같아 그러니까 옛날이나 기원전 이때나 이때나 똑같아 하는 짓이 인간이 근데 이 이렇게 이 송양공은 또 대인배 코스프레는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봐봐 회맹에 군사를 안 끌고 가가지고 잡혔어 근데 군사를 안 끌고 가서 안 잡히고 그냥 돌아오면 어 성견지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 근데 결국은 납치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를 예측을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안 잡을 것 같은 애한테는 군사를 안 데려가도 되고 잡을 것 같은 애는 군사를 데려가야 되지 근데 그냥 그런 거 안 재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대인배 코스프레 믿는 구속도 없이 하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오충이지 가오충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나라 이제 따까리 나라였던 그 정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정나라는 아까 영린에서 나왔던 나라거든요 정나라 무공 아까 나왔었죠 호나라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나라가 초반에 막 1대 2대 3대까지는 되게 전성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나라에 누구는 준패자 정도 되는 평가를 받는 그 제후도 있었어 근데 아무튼 정나라를 쳐들어가 근데 정나라를 쳐들어가는 게 멍청한 게 정나라를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 정나라가 어떻게 하겠어 초나라를 부르죠 야 도와줘 도와줘 그럼 결국 초나라를 공격한 거랑 똑같아 그럼 초나라랑 초나라가 그럼 어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하면서 파병을 합니다 그럼 초나라랑 송나라랑 붙게 되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붙었어 이때 갈 때도 갈 때도 모스키토 재상이 말렸어요 이러면은 나 벌어지는 일이 뻔하다 근데 양공이 아 결코 전쟁 결코 다시 전쟁 하면서 연발하면서 쳐들어간 거지 그래서 결국 초나라랑 송나라랑 맞붙게 돼 맞붙게 되는데 어디에서 맞붙었냐 홍수라는 곳이 있었어요 뭐 뭐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뭐 위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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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이름이야 그래서 홍수라는 강이 있었는데 초나라 병사가 도강을 하려고 했어 근데 송나라에서 송나라가 그 도강하고 있는 초나라 병사를 공격하면은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공격하자고 했는데 모스키토 재상이 지금 공격하자고 했는데 공격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야지 이렇게 상대방이 취약할 때 비겁하게 싸우고 싶죠 그래서 강을 다 건너서 초나라병사가 그래서 강 건너라 힘들었지 개인정비 근데 초나라 그 행보관님이 아 근데 쉬라는 건데 그냥 마냥 쉬라는 게 아니야 할 것만 하면은 내가 터치 안 하는 거 알지 그래서 개인정비를 시켜요 근데 가짜 정비 가짜 정비를 시켜 아니 가짜 휴식을 줬는데 그 휴식 시간에 공격하자고 그래 모스키토 재상이 지금 뭐 물에 잔뜩 젖어가지고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공격하면은 유리하다 그러니까 송양공이 거부합니다 아니 지금 공격하면은 안된다 지금 하면은 너무 치사하다 그래서 재정비 시간을 다 줘요 그래서 그 초나라 납치 됐다가 풀려나고 나서 모스키토 말을 잘 듣기로 약속을 했지만 또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초나라가 재정비를 다 끝내고 한판 붙었는데 초나라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줘 털렸어 초나라 병사가 훨씬 많았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송양공이 안 쳐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군자는 어느 경우든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은 하면 안된다 라는 논리였어요 여기서 이기면 가짜 승리다 이건 진짜 승리가 아니다 나중에 정정당당에 다시 뜨면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진짜 승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개 깨지고 송양공은 심지어 허벅지에 화살 맞고 중상으로 퇴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모스키토 제상이 집에 돌아와서 일침을 날립니다 전쟁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공이 입이 오무라짐 입이 오무라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가 일대기가 진짜 대단해요 송양공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또 강대국의 어떤 진나라 그러니까 그 진수왕의 진나라가 아니고 그 삼진할 때 그 진나라였거든요 그 진나라의 공자 중위가 망명을 한 적이 있어요 송나라로 그러니까 또 그때 또 허세가 또 발동해가지고 엄청 잘해줘 나라가 지금 전투에서 져가지고 완전 맛이 갔는데 막 망명은 어떤 공자한테 막 마을 막 80마리를 제공하면서 환대를 해 그러니까 진나라 그 공자 중위가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오래 안 있고 여기 상태 보니까 좀 안 조졌는데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시 근데 그 진나라 공자 중위가 여러 나라를 떠돌고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서 공위를 이어받는데 그 진나라 공자 중위가 나중에 춘추오패 중에 하나인 진문공이야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가 초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 진문공이 송나라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허세로 스택 하나를 정립해서 이용권 진나라 이용권 하나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기도 해 이런 일화도 있었어 진문공이 춘추오패 중에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패자일 거예요 패자들은 다 끝이 안 좋았어 그리고 그러다가 넓적다리 부상 있잖아 도져가지고 사망한 송양공 그래서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 송양공의 인정이라고 해서 송양지인은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 적에게 베푸는 인정 좀 어리석은 인정 이거를 뜻하는 거야 송양지인 그러니까 송양지인이라고 해서 아 되게 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짝 비꼬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을 하려면 다 까먹었다 아 모기자의 이야기인 줄 알았대 아 그러니까 뭐 해피엔딩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아 서로 양보하고 어 근데 송양공도 5패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나라가 어중띠잖아 그러니까 그때 다 춘추 5패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고 패권을 쥐고 있고 어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고 이런데 여기는 지금 송양공은 지금 보면 어때요 지원자 신나서 막 깝죽대는데 다른 애는 뭐야 얘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강대국 얘 야 오늘 뭐 오늘 반 오늘 뭐 급식 뭐냐 갑자기 막 와가지고 강대국 사이 와가지고 오늘 급식 뭐냐 막 친한 척 하면서 나대는 그래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얘 뭐야 그러니까 이제 좀 친절한 제 제 효공 뭐 이런 애들은 어 오늘 햄버거야 아 그래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초나라는 뭐야 얘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왜 춘추 5패에 들어가냐면은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유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아 상대방을 상대방을 굉장히 그 비겁하게 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5패에 끌어다 올리는 사람도 있어 내가 말했잖아 춘추 5패라는 것은 어 그 당시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선정하는 거거든 베스트 11처럼 EPL 베스트 11처럼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은 빠져요 보통은 빠져요 어떤 책에서는 들어가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막 재환궁처럼 꼭 들어가 있진 않아 그래서 송양궁 같은 경우는 음 그런 평가가 되게 좀 안 좋고 그리고 실제로 송나라 자체가 그 은나라 있죠 은나라 은나라가 이제 상나라잖아 상나라에서 이어져온 나라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나라가 이제 송나라 후계 그쵸 그리고 은나라 전에가 하나라잖아 하나라는 하나라의 그 명맥을 잇는 나라가 또 있는데 아 기나라 하나라는 기나라 막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은나라는 이제 인신공양 같은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송나라도 그런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나라는 쭈님이 군주인가요? 상나라 하나라 자 요게 이제 송양진 이게 사실은 송양진이라고 해서 그냥 되게 어리석은 인정 뭐 어 되게 뭐라 그러지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 이런 뜻이지만 고사랑 같이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가우정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거 뭐죠? 영린 영린 항상 분위기 봐가면서 깝쳐야 된다 항상 항시 같은 뜻이지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는 의미가 없다 처세술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 사람들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서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영린 이 팩트가 맞다고 어 팩트가 맞다고 이제 다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영린이고 분석의 행위요 어 다 이제 병크 병크를 뜻하는 이제 고사성어 이거는 보통 이제 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수주대토 수주대토 토끼 기다리는 송나라 농부의 어리석은 이야기 그리고 송양진 송양공에 관한 송양공과 모스키토 재상의 이야기 전쟁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쓸데없는 인정 어리석은 인정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해주는 아 그런 인정 대책 없는 인정 가오 가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쓸데없는 가오 송양진 후원 감사합니다 일부러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대요 송나라는 이제 바보 같은 일화할 때 자꾸 집어넣는 옛날에 왜냐하면 이제 그 그 뭐야 상나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인종차별같이 인종차별 같은 거야 그때 당시 송나라가 고려 때 그 송나라는 아니죠 한참 뒤죠 고려 때 송나라는 한참 뒤 이때는요 고조선이 있을 때 고조선 없었나 고조선 있었죠 고조선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원래 고조선하고 위만조선하고 해가지고 후대에 이제 송나라들이 있죠 이 송나라가 기원일 거야 왜냐하면 한자가 똑같아요 장나라는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삼서성 산시성이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중국 현대 중국에 시안 그러니까 성안 장안 뭐 함양 뭐 이렇게 있었던 데 있지 한중 뭐 이렇게 있었던 데 관중 관중 지역 삼서성이라고 하잖아 여기를 그냥 그 현지인들은 친이라고 해 왜냐하면 옛날에 진나라가 있었던 나라니까 여긴 진이라고 해 그런 것처럼 송은 어느 지역에 뭐 송 뭐 어디 해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생기면 그 지역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있어요 제나라는 저쪽 오른쪽에 있고 뭐가 있고 연나라는 위에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지 왜 아냐면은 나무 이렇게 다 써있어요 로양 뭐 낙양 뭐 개봉 이런 데 있었던 데는 그 초반에 말했던 정나라 있죠 정나라 정나라가 거기에 있었 정나라가 이전에서 신정이 거길 거야 그니까 그쪽 이제 황하강 유역에서만 이제 거의 주로 활동을 했던 게 이제 그 춘추전국시대 실제로 삼국지 나중에 한나라를 거치고 가도 거기가 제일 발달이 되어있잖아 삼국지 보면 그쵸 백비트 감사합니다 봤어요 사실 저는 어 그 막 깊이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꿀 붙은 부분만 빨아먹는 겉에 붙어있는 꿀만 빨아먹는 딱 그 정도 나무 이렇게 써져있는 재밌는 것만 보고 안에 깊이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그거는 안 먹어 써서 겉에 달콤한 것만 먹어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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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 고마운 고마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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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시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안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로드맨님 40개월고도 감사합니다. 그럼 공지 노쟁 게시판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왜 받았어? 폭스대기 게시판 또 봐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우라고 하셔서 지웠어요. 지금 벌써 복습이 들어왔죠? 복습 들어왔어요, 복습. 영린! 오늘 배운 복습. 영린. 용의 몸에 붙어있는 81개의 비늘 중에 목 아래에 거꾸로 붙어있다고 하는 딱 하나의 비늘. 임금의 노여움을 이루는 말. 용의 턱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하여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고 함. 한비자에 써있죠. 근데 이게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늘이 다 거꾸로 나있음. 그래서 건드리는 게 다 영리님. 근데 이 중에 딱 하나. 81개의 비늘 중에 제대로 난 비늘이 하나 있어. 이걸 건드리면 살음.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정린을 건드려야 돼. 자, 예시. 영린의 예시예요. 야, 풍요용 앞에서 오카페 얘기하지 마. 그거 풍요용 영린이야. 오카페 얘기하지 마. 분석행료. 분석행료가 따로 없구나. 자. 수주대토.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 한 가지 일에만 얼메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혀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차트만 계속 보고 있는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수주대토로다. 송나라 양궁의 인정. 송양진.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을 이루는 말. 중국 춘추시대에 송나라 양궁이 초나라를 칠 때 공자 모기가 적이 포진하기 전에 치자고 청하였으나 양궁이 받아들이지 않고 적의 포진하기를 기다렸다가 오히려 대파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렇게 열심히 정리했는데 좋아요와 댓글을 못 받으니 송양진이로서의. 심으로. 좋아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음. 칠 때 없는 제주. 공모전. 알아보는 거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이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내일하고. 어차피 내일 시에 꺼야 돼서. 내일도 6시에 꺼야 돼요. 왜냐. 집에. 그. 사람이 비어가지고. 제가 잠깐 맡아야 돼. 선넘네? 바로 분석행위예요. 누구야? 선넘네. 정린 건드렸죠? 저 투기장 하면 안 돼요. 1시간 지금 14분 남았잖아요. 정린 건드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영린을 건드렸어요. 침착맨 짤. 이치 레이즈맨 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스탱물통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싫다 이거 초담이 너무 싫대 초담이 너무 싫어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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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풍 진짜 싫다 진짜 싫어 아니 진짜 진짜 싫어 미풍 제게 이가 호민이 형 이가 왜 이렇게 카이지에 나오는 이 같아? 효우도 회장 이 왜 이렇게 자라? 이게 근데 이거 고화질이라서 이게 강조가 된 듯?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3단 변신 어린이날 기념 배드라지 미국사진 하하하하 뒤에는 직박형이 아니고 랜야원 님이에요 하하하하 이게 지금 여기는 하와이고 여기도 하와이고 두개는 하와이고 요거 요거는 미국이야 아닐까요 둘다 미국이지 여기는 캘리포니아야 여기도 캘리포니아 하하 이때만해도 히오스가 분위기가 좋았죠 이게 아침이었을거야 아침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거였어 뭐 받아가는거였나 뭐 아무튼 그랬는데 기다리면서 하스스톤을 하고 있잖아 미친거지 그니까 이정도로 재밌었다는거야 하스스톤 치즈케익팩토리 이게 나중에 알고보니까 치즈케익팩토리가 미국에 있는 뭐라고 해야되지? 무슨 체인점인데? 그니까 프랜차이즈인데 우리는 엄청난 맛집에 온거같이 되게 야 왜냐면 왜 이랬냐면 직박이형이 계속 치즈케익팩토리가 막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계속해가지고 치즈케익팩토리가 진짜 엄청난 이 하와이에만 있는 맛집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거야 나 알고보니까 이게 그냥 그거더라고 체인점이더라고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었어 그 표정 안 지을때는 오직 잠잘때뿐이다 그 표정 뭔지 알죠? 옥행이 표정 이렇게 백비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그냥 이바돔 야 여기 명작이 진짜 많네요 이 아이는 커서 여전히 귀여운 아이입니다 옷도 그대로 입고 있네요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그 이거 어때요? 흐흐흐흐흐흐흐 재밌는게 많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흐흫 이게 옛날에 배틀마를 찍힌다 할 때 매니저님이 찍어주신거 고기동이다 이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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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화설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작 보여줘요? 근작 근작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진배님 결국 금타카심? 침착양파님 17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침소리 이즈마인 라임님 100비트원 감사합니다 침착양파님 침착양파님 말자 말자 나중에 봤어요 여행가고 있어가지고 침착양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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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타기 뭐 대단한겁니까? 아니 금타기 뭐 대단한거야? 침착양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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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실버 딱 실버야 실버 같다고 소식 전하지마 있는게 스친거야 있는게 아니 실버도 아니야 실버는 못할수도 있잖아 그냥 이거 하기만 하면 가 브론즈야 진짜로 자콘의 골드는 브론즈야 왜 그인줄 알아요? 내가 금타기에서 근본없이 하는데도 유지가 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근본없이 하는지 멋있다 이거 자 이렇게 있죠 이거 두개 있죠 근데 이거 울면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울면서 가져가면 1점에 1점 울면서 가져가면 그죠? 천원 먹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자 펄펄 자 펄펄 자 버려 울면서 찬타? 좋지 않아 이럴때는 울고 천원 먹는거에요 혼일은 좀 힘들거 같고 통하고 구만 털려구요? 동의야 하나 둘 셋 넷 네덩어리 네덩어리고 이거 두개 충남 둘 다 안나오? 안나와도 돼? 오히려 좋아 나 이렇게 리치해주면 난 진짜 좋아 왜 그런줄 알아요? 버릴 수 있어 누군가 걸리겠지 나 한참 남았거든? 누군가? 오야 야 오야야 니가 나서봐 오야야 이렇게 하면 돼요 오야야 오 요거 쭉 봐 팔 팔정도 안전하네 팔 팔 괜찮네 오야야 니가 막아봐 쭉 칠 넘기고 오케이 중이 왜 안전해요? 중이 왜 안전해? 중 안안전하지 나미야 남벌인거 아깝다 7 7 7 버리면 돼요 다음 빨리 하지 3 7이야 6이야 3 2 4 10 2 3 1 1 2 무시농 왜요? 치이다! 도오옹이이이아 어차피 첫째 못해 그냥 한번 해봤어 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압박 오야가 8천원 오야가 8천원 내줬죠 이런거 기분 좋아 나 이제 기분 좋아요 왜냐 나보다 더 불행하니가 있기에 행복하게 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내 덩어리 내 덩어리 있죠 이건 중바로 버리면 됩니다 광클 광클 중바로 버리고 자 머리후보는 하나 있죠 하나 네 개 중에 하나 바로 버리고 오케이 1,2,3 따다다 두 개 있죠 오케이 자 두부 버리고 방이야 이건 아마 머리로 쓸 것 같아요 돌아 다 써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있고 3,3,3,3,3 요거 버릴까? 요거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칠 버릴까? 4,오케이 나왔죠? 요거 버려 자 요거 두 개만 붙으면 돼요 자 양쪽 이거 다 양쪽이라서 좋죠 지금 그리고 이쁜게 뭐예요 핑우에다가 다 붙거든 지금 핑우 리치 도라 둘 네 개 빨리 나오라기 기다리면 돼 셋이 버림표요 왜 저래? 왜요? 4,6 이렇게 버린다고? 자일색 자일색 다 골고루 중앙을 버렸죠 찬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리치 리치 loc 바끄 자 막기 싫으면 피어라 피해라이 쉬 쉬.. 쉬... 찬 incred 억지찬타 자동화료? 아냐 나 이거 옛날에 자동화료 안해가지고 못한적있쟤 끝에 클립 옛날에 선생님들 선생님이.. 과학.. 물리선생님이 고등학교때 아니 중학교 때 과학선생님이 누워있으라고 하고 이거 이렇게 됐어 메로 왜 그런 줄 알아요? 누워서 쉬라고 딴짓하지 말고 피해라 산산식 수면파 자는 것도 강제 왜냐면 쉬라고 했는데 떠드니까 다 피해라 아 피하면 좋아 응 피하면 좋아 야 겁도 좋 아 펑큐 왜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억울해 하지마 그럴 수 있어 빵 금타겟을 리치 함부로 거는거 아닌데 방금은 리치를 안건다고? 그게 알못이야 강 세개 펑이기야 헤헤 헤헤 뒤졌다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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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부터 버리라구요? 싫은데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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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모 할건데? 이렇게 해도 금 탁이에요 그니까 내가 말했죠? 금 탁 달았다고 대단한게 아니야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어때요?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단 띠디띠 띠디띠 빠밤 띠디띠 빠밤 빠밤 띠딩 fuck you 이렇게 안된다는거야 이게 아까 삶 울었다고 해서 됐을까? 안된다 이말이야 내 말은 그냥 점지해주는거다 이말이야 내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그냥 점지해주는거다 점지해주는거다 뭔 혼일이야 혼일은 틀딝 아유 아유 그늘새끼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꼴찌어야데 이걸 참냐고? 어거지 청일했으면서 흐름을 보는거야 흐름을 하 음 77 음 하 이게 다 띄엄띄엄이거든? 띄엄띄엄 띄엄띄엄 좋지 않죠? 하 버리고 칼 한번 보여주고 나 지금 준비됐다는 느낌으로 나 샹텐이다 샹텐이다 이런 느낌 나 템파이다 나 이런 느낌 한번 보여주고 슬쩍 보여주고요 남인데 북이야 뭐야 뚜루루루 뭐 없죠? 그러면 뭐다? 안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흠 흠 흠 흠 사 왜 버렸지? 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흠 리이치다 리이치다 아 흠 근데 어차피 2를 버려서 나도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안좋거든요 그냥 해 왜건줄 알아요? 어차피 난 못버려 왜냐 오야야 오야라서 못버리고 그냥 갈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 흠 흠 흠 흠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했고 아우 이거 맞는데요? 반짝 반짝이가 많은데요? 흠 6 7 8 따다 따 1 2 3 4 5 따 따 따 따 빠빠빠 버리고 넷에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는게 다섯 단계 다섯 단계 흐흐흨 흐흐흐흨 흐흐흐흑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block 흐体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이디디 오케이 이럴때 이걸 버리는게 맞아? 이걸 살리고 싶단 말이지? 아니면 그냥 이걸 버려 왜냐면 칠이 붙을수도 있잖아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안울어! 울지 않아 자 버리고 아싸 1점 추가 탕야오 리치 탕야오의 핑후 탕핑 리핑탕 3점 4점 5점 5점에 뒷돌아 6점 하늘만 뒷돌아 하나만 붙이면 하늘만 5점 뒷돌아 어떻게 3개가 붙어 똑같은 그림이 2개인데 최대 어? 붙을수있어 붙을수있어 생각해보니까 4가 붙을수있네 에헤헤 미안합니다 붙어라 붙어라 시간 끌지마 쓸데없이 꼴찌랑 안 놀아주는 마작 시작? 아니 오야는 안 놀아주기 힘들걸? 왜냐? 1등 좀 땡기거든? 아직 판이 많이 남았어요 아 나 맛있었는데 되면 맛있었는데 부기야 하나 둘 육칠 하나 둘 셋 넷 허허허 넷에 칠팔구 셋 넷 다섯 오케이 먹어도 맛없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될까? 아 이 통이 도라니까 아 그렇게 할 수 있네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없는데? 너무 맛없어 리핑 리핑탕 리핑탕 육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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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코 리치 끝 이펙코 리치 끝 이펙코 리치 끝 이펙코 리치 끝인데? 아 흡칠팔 ㅅㅂ 육칠팔 이거 했으면 버리고 양면으로 갈 수 있었는데 개 같네 더이상 리치본 값이 부담스럽다 리치본 값이 부담스럽네요 버겁다 이 학비 학비 보태는게 버겁다 안네? 어쩔지 뭐 저쩔지 뭐 3판? 3판까지 가요 뒷돌아까지 해서 4판? 만관? 아하하하 이렇게 하면 돼요 야무지죠? 그래도 공동골등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두판 남지 않았나? 두판 남았어 꼴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정거리 아니야 얘는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죠 빨리 나서 못난 너 하나 둘 셋 넷 넷에 하나 무기야 무기야 1등 3등하고 2등은 또 달라요 2등은 이긴 걸로 지지만 3등은 진 걸로 쳐요 점수가 깎입니다 3등은 2등은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해야돼 역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5야라서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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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은 1등은 1등은 3등을 4등은 4등으로 3등을 2등으로 3등으로 5등으로 10개월 구독 7 2등으로 5등으로 focal point 중, 중도 위험한데요? 중 버려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삭은 거의 다 거진 안 잡힌 것 같아요 삭은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릴땐 그냥 시원하게 내리는게 낫겠죠? 이것도 단면대기로 가면은 시원하게 내려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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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다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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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나 이렇게 모여요? 왜? 삭은 다 안전한 것 같죠? 어, 어쩔지 뭐 3, 3이었어 아, 3이 껴있네요 1500원 그러면서 끝나버렸어 내가 여기서 한 번 했어야 되는데 좋은 점은 1000점 차이가 난다 1300점 자, 갈까? 준비됐어? 오케이! 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만? 아니요, 안 버리는데요 자, 야, 난 버리기 이것도 다시 벗게 봐봐 영어로 tentang 으 대가리 대기 아무도 예측 못해 아무도 예측 못하는데 아무도 않네 안내? 안내면 더 좋아. 왜? 오야 한 번 더 147인데 스지 내주지 않을까? 아니죠. 47이 확인이 안되지. 어? 147. 147. 어? 설마 말도 안 돼. 최소한 양쪽 보고 냈겠지. 하면서 7을 내준다? 7을 내준다? 씨바 오늘은 좀 잘한다. 애들이 리치 걸고 3번을 맞았네? 와퍼학살자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음 제가 이거를 안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전 리치 걸고 그날 애들 잘 내준다 하면 1등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나는 원래 그냥 그렇게 했어. 나 집에서 할 때도 이약 물고 안 걸려주면은 그냥 꼴찌. 러들러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리치를 양면으로 걸어야지. 아니요. 리치를 안 하고 그냥 하다가 상대방이 일발 할 때쯤으로 그냥 단면을 그냥 내준다? 그거 멘탈적으로 버틸 수 있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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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어? 김냠냠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어? 찬타하는 순간 찬타는 도망간대요. 어? 어? 찬타? 그럼 찬타는 도망가. 어?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요. 이미 멀리 갔어요. 새가 돼서 멀리 날아갔어요. 도망가. 릿지! 릿지! 나쁘지 않거든요? 아 맛있어요 이것도. 이펠코. 릿지. 도라. 나쁘지 않아. 1발. 4점.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지. 뒷돌아? 뒷돌아? 아 핑우도 있었네? 아 뒷돌아만 붙었어. 이게 왜 핑우야? 아. 3. 3. 3 머리에다가 1. 아닌데. 몰라. 컴퓨터가 계산해줘서 몰라. 어? 이거 알죠? 어? 혼일이죠? 이게 진짜 혼일입니다. 1, 2, 3, 3, 4. 맞아요. 아 어쿤 아니에요. 어쿤 아니에요. 이거 혼일이죠. 딱 봐도 혼일이죠.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내가 혼일이랬어? 안일이랬어? 잡풍팬은 혼일한데? 돼요. 근데 안할래. 안할래요. 그냥. 내 맘이에요. 할까? 안할래. 할까? 해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 사실? 어차피 이거는 하나 겹쳤고 나쁘지 않거든? 그냥 할까? 그냥 할까? 아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하나. 둘. 셋. 넷. 아하.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 강 안해. 강 안해. 강을 왜 해? 강하면 안 돼. prevention 이걸 또 버렸어. 그렇죠? 그 말은 뭐다? 그 말은 뭐다? 꼭 이것만은 아니다 꼭 이것만은 아니다 5가 끝났네? 요거가 멈췄네요 8 8 하나 남았네 단면이네 안 무섭죠? 3 6 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거야 9 어차피 막혔어 이거 버려 5는 막혔어 6 3 6 9 괜찮아 중 이미 한장 남은? 괜찮아 지 괜찮아 괜찮아 릿지 괜찮아 봐라 이거 대봐야 돼 컴퓨터한테 계산을 맡겨 흐흐흐흐 지아.. 지 아냐? 지 칠..사 이거 유험.. 이거 진짜 유험한데? 천원 먹고자 이거 한다? 아.. 아우 니가 뭐.. 폰 아냐? 위험하게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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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였어도.. 당했네? 하.. 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한 번 당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사실 bana someone 하나 둘 셋 넷 닫어 이걸 버려야 돼요 시 버리고 이거 버려야돼 칠 이거 버려도 되지 않나? 1,2,4 걸치라구요? 그래 1,2,4 걸치자 근데 일기 1통 때문에 그랬는데 1통 1통의 가능성이잖아 3,4가 붙으면 근데 일통을 붙는데 근데 이건 좋은 점이 있어 4,5가 붙으면 또 이뻐져 1,2는 가능성이 좀 없죠 두번 기회? 근데 4가 이미 안돼 1,2,4,4,5 2,4,4,5 리치 리치 하.. 나 이런거 맞아? 빵꾸? 3,2,4 근데 얘가 지금 여기까지 목을 좁혀왔는데 붙일 수 있잖아 오구만 그 사이에 산만을 누군가 버린다면 그거 버틸 수 있겠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냥 이게 속 편해 이게 이게 나의 마작이고 그냥 이게 운명론 운명론적인 마작이야 나의 운명마작 붙을 건 붙고 안 붙을 건 안 붙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5발 쏴가지고 한 발 맞으면 벌어가는 거야 고대의 사냥과 같지 만모스 사냥과 같애 여기서 얼마나 계산해서 낸다고 얘네들이 그래봤자 말씨 금탁다리들이 대충 자기의 욕심을 못 이겨서 위험한데 하면서도 내는 게 금탁이야 위험한데 근데 나 거의 템파인 이것만 내면 템파인데 천원 먹을라고 불나방처럼 들이대는 게 금탁이라고 결국 던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 6이 깔렸죠 369 지바 진짜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꺼정 괜찮습니다 아직 꺼정 아직 꺼정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버려 아주 예쁘죠 그림 오오오오오 1 2 3 두 두 땅 빳빳빳 둔둔 붓 틴 틴띜 틴 틴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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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흠.. 동을 버려도 돼요 동을 버려도 돼 아 바리바리아 동을 그냥 머리로 쓰라고요? 에헤헤헤헤헤헤헤 팔 2. 2. 2. 2. 3. 2. 동이 만약에 누군가 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또 먹기는 싫거든? 남이 해서 했을때는? 남이 했을때 주워먹기는 싫단 말이죠 이게 왜 5를 버렸냐 5,6... f**k you 왜 벌써 맨 개 패고 싶네 괜찮아 한방에 처리합시다 자 마지막 나의 오야로 시원하게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4,000원? 오케이 9이죠 남이야 오케이 6,7,8 릿지에다가 오야 하면은 이 두판만 내면 돼 두판만 두판만 내면 됩니다 너무 쉽죠? 투누웨여 하나 둘 셋 넷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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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 NOW 오케이 닦 둘 셋 넷 다섯 다섯의 둘 다섯의 머리둘 닦 둔둔딦 딦 둔둔딦 닦 오케이 오케이 든든 택뜸 든든 택뜸 버리고 아 아 용覆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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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ㅂㅂㅂㅔㅇtiㅔㅔㅔ. ㅂㅍㄹ cure deeds 터지어 퐁퐁힁퐁퐁 Cit insan 탑에 퐁퉁퉁퉁퉈퉁툭퉁퉁 Takanya 훈 Technology 툴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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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l 한끝ları 기울이도 다ıy couples 이건 머리가 아니죠 이건 이렇게 붙이면 쌍두 대기로 갈 수 있죠 근데 하나하나 남았네 지 버리기에는 하나하나 남았네 그럼 한 번 한 번 한 번 베이리에 연기 반찬으로 넷 와이기위기위게위기위기위93 캉시 ㅋㅋ 위험한데요? szczegól service 녀오 미트 ㅈㅇ 오뎅 ㅈㅅ 저녀 deeds бесп paranoid 야놔 빠랑빼랑랍 옥 紫 정리 ㅈㅂ 툴 c 이것도 조졌네 이것도 조짰고 릿지 릿지 빠끄 자 기본 두판 아 기본 두판이 아니네 한판 한판은 여기 또라 또라 또라라랑 어 일발 4,300원 되나? 아하 끝났네요? 이러면서 윈 금탁은 그냥 이렇게 해봐도 돼 그냥 운마작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금... 금탁이 이렇게 하는거야 금탁은 제가 말했죠? 금탁이... 금탁이 뭐 대단한게 아니라고 금탁이 월냥이형 얘기를 하는데 월냥이형이 판이 판수만 더 넣으면은 그냥 금탁은 하는거야 판수만 넣으면 돼요 나 이거 사야되는게 뭐지? 나 다음 캐릭터 키우고 있습니다 카타미 사와코 아 키타미 사와코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 키타미 사와코는 옷을 좋아해요 옷을 다 줬네 친밀의 심장 이것도 먹어 ME 뭐야 깜짝이야 맥이고 살을 주고 싸와코 싸와코가 좋아하는거 자에의 보곡입니다 자에의 보곡 모아 갱신 갱신 자에의 보 사 옷도 좋아해 요것도 사면 좋긴 좋아 옷도 사 코인이 뭐가 남아 응? 조져질 수도 있는거지 콜라보 안했어 다음 콜라보 때 하려고 동풍 한번더 아싸 오야 선오야 선오야의 좋은점 동점일때 유리함 나 동점이었는데 내가 나보다 앞순번 때문에 꼴찌한적 있어요 오우예아 오우예아 띠띠따 또또따 오우예아 흐 끄 끄 끄 끄 오우 이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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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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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있네 this 이치 이치 코 하나 둘 셋 4 다스 휡 쭉쭉 쭉쭉쭉쭔쭉쭉쭉 쭉쭉쭉쭉쭉쭉 1 내고 싶게 만들기 1 하나 냈으니까 계산은 컴퓨터가 오해하기 때문에 훨씬 아프죠? 도망갓! 다들 밑으로 도망갓! 야야야야! 다 돼! 밑으로! 상댓! 잘 피어가는데? 5를 냈게 되면 5를 피어가고 이걸 보고 할 법한데 안 내고 5를 냈기 때문에 2호가 됐다 너무 힌트가 됐네? 5를 내주면 안 됐나? 5를 내니까 2호 2호 9 2호 8 2호 8을 힌트를 줬어 2호 8 걸릴수 밖에 없지 걸릴수 밖에 없어 리치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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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토라 세판이지만 오해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 이게 금탁의 마작이다 그냥 하는거야 그냥 폐 나오면 먹는거고 폐 안나오면 지는거야 에헤헤 도라가 두개네 에헤헤 7 8 9 따 따 따 빠빠빠 6 7 6 6 5 6 6 8 9 하나 둘 셋 버리고 따 따 따 빰빰빠 6 7 8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 두개 오케이 네 개에 두개 머리 어 다섯 다섯에 머리 세개 뚜두두두두 이거 버려? 싫어 버려 싫어 버려 싫어 버려 싫어 버려 싫어 자 아 ㅠ,anov.. 띠 어 Chip 아 이거 버릴려고 했어 아 버릴려고 했어 머리 대기가 너무 많아서 버릴려고 했어 벌써 시간을 다 썼네요 1.2, 1.2,1.2.1.2.1.3.4.5.2.2.5.2005.数 ré Rach. 머리후보 2개 나머지는 5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요건 도라니까 가져가 줬는데 뭐 하나만 붙으면 5초 이렇게 붙어주면은 머리를 빼도 되고 머리를 빼도 되고 이렇게 머리를 빼도 되고 여긴 잘 붙어요 어차피 머리하나 빼고 롯데우승님 100비트 감사로 나갔습니다 베테는 카카오팟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 두번째 줄 가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언제든지 저격 당할 수 있어요 아! 익어버릴걸 좋아요 요거 2개 버리면 되죠 안전배죠 1, 2, 3, 5, 2, 3, 5, 2, 3, 6 육 씨, 육 버렸는데 육은 어때? 오, 오는 버린 사람 있어 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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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컷! 육, 삼, 육 삼, 육, 삼, 육, 삼, 육 오, 오 를 버리자 오 를 버려, 어때? 동이 냐 오 버리자, 오 구 바리 냐 이거 화려요? 화려 안돼 사 찌 오 랩 삼, 육, 고 삼, 육, 구, 삼, 육, 구 오 오, 팔 오, 팔, 이 하얀 팔, 팔, 팔 타이 타이 넌 어떤하지? esc,cm 3,6,3,6,3,6,9,3,6,9,3,6,9 아, 스몬, 오케이 자, 접니다 뿌! 티유!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하아 천원 먹고 빠져 동풍전은 어차피 짧게 하는거야 오케이,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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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걸 버려요. 왜 버리는 줄 알아요? 이걸? 이걸 왜 버리는 줄 알아요? 퐁이 부르기가 더 쉬워. 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두 개 버릴까? 퐁이 더 부르기가 쉬워. 삼색 보려고? 아뇨. 퐁이 부르기가 더 쉬워. 찌! 아뇨. 오토 안 버려. 이제 곧 있으면 찌도 광역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립니다. 어까잉. 광역지가 되죠. 단덱이가 나와도 어차피 쌍두덱이면 단덱이랑 똑같아. 찌! 찌! 여기가 변화를 할 수 있어. 6에 하나 버려져 있고 이러면 삼색 못하잖아? 안하면 되지. 천 원 먹고 빠지고 다음 탄에 또 달려가지고 끝내면 돼요. 에헤헤헤 에헤헤헤 룸 류 오케이 이러네 내 라이벌이 당하면 좋아요 오케이 니가 해주네 송양공이가 해주네 송양공이가 나 대신 내가 하고싶었던거 아 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 끽끽끽끽끽뽑 하나 둘 셋 넷 어? 이러면.. 같은게 없는데... 이걸 퐁 했어야 됐네 아 괜찮아 똑같은 거 또 나와 똑같은 거 또 나와요 펑! 혼일이야 혼일 해봤자 두판 요렇게 가면은 한판 손해 한판 손해보고 쉽게 가는 게 낫지 펑! 머리가 없었는데 최악이야 머리 단기대기로 갈 거 같애 내가 봤을 땐 막 애매하게 막 6에 붙어 대가리가 좁혀고 싶게 무섭죠? 지금 깔린 거 보세요 무섭죠? 무서워요 아 이거 왜 불렀지? 이거 안 부르면 되는데 지금 잔뜩 졸았죠? 예 나는 지금 거의 완성됐다고 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육을 막 내잖아 지금 그죠? 칸! 동남 서풍 북 동남 서풍 북 지 지 지 지 반짝이는 거? 지 반짝이죠? 뒤졌다 아 너무 달콤하 너무 달콤할 거 같애 아씨가 하나가 완성됐네 박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떻게 깡좋게 이게 막 내지? 이게 지금 이렇게 깔려는데? 이것만 내 판인데? 아 아 어떻게 귀신같이 않네? 뭐 하나 좀 내주지? 대가리 되기라도 좋으니까 어? 하가도 템파이라고요? 예? 씨바 그런다고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이런 판 화려 못함? 아니지 하나 부르고 찌모 충분히 가능해 하.. 그래도 싸게 먹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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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4차례! 마지막 4차례!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아 얘가.. 얘였네? 다섯 5개의 대가리 하나 오케이 세 개 남았죠 세 개 2등도 위험해? 아니지 두부가 하나 나왔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맛없게 천원 맛없게 천원 2등 굳히기 아니죠 끝내고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내가 오야가 아니네 왜 내가 오야라고 생각했지 마지막에 아 아 아 아 찌 천원 펀치 자 알려주고 흠 흠 아싸 2천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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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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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흠 흐흫 흐흐 흐흡 흣 흐흑 흑 흐흑 흔둥 1,000원짜린데 내리라고요? 아니? 2,000원짜린데요? 800원, 900원 얘네들 미친듯이 달리겠다 그지? 이 두명 미친듯이 달리겠네요 200원짜린데 꼴찌도 미친듯이 달리겠네요 차라리 꼴찌가 먹는게 낫죠 울지 않아요 아 울어요 울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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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않아요